XSFM입니다. I D W K 강남구와 서초구의 기록 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각각 7%, 11% 뒤졌습니다. 17년대선 한국당은 각각 9%와 11% 뒤졌습니다. 지난 총선 새누리당은 서울 전 지역 중 이 두 곳에서만 50% 이상의 득표를 얻었음에도 불구 무려 지역구 하나를 내주고 맙니다. 부동산은 이 지역민에 나아가 이 나라 사람들의 가장 비싼 자산이 맞지요. 문제는 그간 무럭무럭 자라온 이곳의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부동산 있는 집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서울특별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서울특별시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호유피디입니다. 저는 짧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유를 얘기해야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인데요. 오전 5시 30분부터 딸꾹질이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청취자분들이 트림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트림이 아니라 물 마시는 소리잖아요. 오늘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저게 안 떨어지네요. 저희는 알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퓨처 농축사님 정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도와 그구 민생 우리공학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홍성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무소속을 맡고 기본소득당까지 맡고 있는 윤세민입니다. 네. 말해야 되는데. 얼음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따뜻한 물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먼저 제가 이번에 방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쓸데없는 정보 팟캐스트를 만들고 진행하시는 수많은 방송인 및 팟캐스터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운드클라우드의 서버를 사용하신다면 그 서버에서는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의 가장 긴 길이는 6시간 45분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딸꺽질의 저주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염병의 시대에는 자꾸 미신을 믿게 되잖아요. 용각땡이라도 줄까요? 네. 그거 좋아요. 내용이 전달이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용땡산을 먹는 동안에 무소속 에디터가요. 오늘의 다른 코너를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버뷰 하기 전에 우선 투표일 당일에 복원 정보를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돈과 사람이 아직도 남았는지 선관위는 모든 투표수를 투표 전날까지 방역합니다. 방역이 완료가 되면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으므로 경로당 관계자, 학교 관계자, 공무원 등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러 가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야 합니다. 안 차고 가시면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이 발열 체크를 해줍니다. 고열이면 잠깐 정지, 고열인 유권자를 위해 준비된 임시기표소가 있습니다. 그리로 갑니다. 거기는 쓰는 빈도가 높지 않을 테니 선관위가 자주 소독합니다. 들어가면 손소독제로 소독부터 하셔야 됩니다. 땡깡 피면 혼납니다. 소독하고 나면 또 무슨 돈이 남은 게 있는지 위생장갑을 줍니다. 그걸 끼고 들어갑니다. 본인 확인 받을 때 얼굴 확인하죠? 그때만 기침 유의하면서 마스크를 잠깐 내립니다. 유권자가 그러할지인데 사무원과 참가인들도 모두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씁니다. 유권자가 접촉하는 모든 물품과 출입문은 계속 소독한다고 하지만 용지와 도장을 제외하면 가급적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질서 안내 요원이 예전에 비해 극도로 많이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줄 간격을 1mm로 왜냐하면 유권자의 줄 간격을 1m로 지켜야 하니까요. 환기가 필요하니 문 열고 자시고 중간에 하느라 대기시간이 예전보다 더 길어질 테니 짜증내지 마십시오. 확진 판정을 받아 여기저기 짱박혀 계신 청취자 여러분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집에서 거소 투표가 가능하고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서를 만들어 줬으니까 거기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감염병 시대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돈이 많으니까 사람도 많이 고용하는데 일회용 물건도 정말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국의 분위기 이상 배나 항공기를 띄워서 쓰레기를 얻다 내놓을 수도 없죠. 쓰레기가 아주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집에 있으면 특히나 시간도 많아지니까 라벨 잘 띄시고 페트병 크기 많이 줄여주십시오. 누가 오버뷰 좀 읽어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오버뷰 서울 지역구 49석 조정없이 동일합니다. 경쟁률 4.7대1 가장 높은 곳은 늘 그렇듯 종로의 12대1입니다. 17대1 아닌 게 다행이죠. 민주당과 통합당이 전 지역구, 민중당 17, 정의당 14, 민생당 13, 우리공화당 10, 친박신당, 가자 인권평화당, 공화당, 국민세정당, 기독자유통일당, 기본소득당, 민중민주당, 세누리당, 통일민주당, 한국복지당, 한나라당 각 하나, 국가혁명배당금당 47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무소속 18명이 출마했습니다. 성비는 남녀 2.7대1로 다른 지역 대비 밸런스가 낮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생존 배틀유알 같네요. 지금 서울시의회는 다들 모여서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모두 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구의회 의원 4명 탈락. 동대문 아 선거구, 강북 나 선거구, 도봉 라 선거구, 서대문 마 선거구 의원 각 1명씩 뽑습니다. 동대문에는 아 선거구도 있군요. 처음 보네요. 서울시는 거의 다 있습니다. 자차도 있고 그래요. 넌 자차 없어 모를 거예요. 광고하겠습니다. 한국 레노버, 알스케어 폴더매트, 디메이트, 콕찌버 콕김치, NK365, XS몰 프레그너스 스토어, XS몰 음향기기 섹션,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서울특별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탑성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NK365. 내 옆에 판.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네, 유면상 PD의 종합광고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데센이고 나발이고 요즘치약은 이벤트의 맛을 들려버렸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4월 9일부터 말일까지 요즘치약을 구매하시고 후기를 작성하신 10분에게, 10명에게 추첨을 통하여 이디아 커피 쿠폰을 발송드린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추첨으로 10명을 뽑는 거죠. 10명 중에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10명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행여나 이벤트 참여자가 많을 경우 기본 10명 당첨에 총 후기수의 30% 정도로 선정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점을 찍는 것보다는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요. 여튼, 기어코. 대한민국의 수도 인구 970만 대도시 서울까지 왔습니다. 후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종로에는요. 저희는 아직 러닝타임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확인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엑셀스몰로 가십니다. 여러분 지역구 후보들의 면모를 가능한 한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엑셀스몰에서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식전에 디메이트를 마시고 R스퀘어 매트 위에서 폼트레이닝을 하십시오. 자브라 액티브 와이어리스 이어폰과 함께하면 운동이 지루할 틈도 없을 겁니다. 그럼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위에서 놀다 지친 반려동물에겐 트루 패밀리 간식을 먹이시고 여러분은 저녁 반찬으로 콕찌버 콕김치와 함께하세요. 반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콕찌버 콕김치 위에서 놀다 지친 반려동물에게 아니지. 동물에게 김치 먹이지 말고. 자브라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선물해주면 좋아할거려. 액셀스몰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알차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반려동물 매트를 사보고 알게 된건데요. 고양이들은 어떻게든 발바닥이 나와있도록 스스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털에 발바닥이 안 덮이게 하는 근데 이제 개들은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깎아줘야 되죠. 늘 하이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함부로 깎다 보면 신경 건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방바닥에서는 개들이 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죠. 미끄미끄러지면서. 반려견 매트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액셀스몰에서. 종로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립 직후의 정치인들은 야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아무리 유명했다고 해도 의뢰 친일 혹은 군부 부역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윤형, 박순천, 오하영, 윤보선, 유진호 등이 그러했지요. 전두환 집권기 이후 보수 군벌에 발걸치지 않고 이곳에 깃발을 꽂는 데 성공한 정치인은 노무현과 정세균뿐입니다. 웬만해서는 민주당세가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 총선의 메인 이벤트 스테이지 종로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67세 남자, 기자였다가 정치인, 영광생, 법성포초 광주 북성중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서울대 관악캠은 그가 입학하고 몇 년 뒤에 오픈하기 때문에 대학생활은 종로에서 했습니다. 동승동이죠. 본인 병장 만기, 장남 재발성 견갑탈구로 5급 전시 근로역 옛날 가정에서 저 정도 공부시킨 거면 맥시멈 이상이지요. 경제사정상 사실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신탁은행, 지금의 한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법대 졸업생에게는 흔치 않은 직장이었던지라 적응에 실패했는지 다시 말해서 이학력이면 안 가던 직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얼마 후 동아일보로 이직하고 21년간 근무합니다. 장기간 정치부, 도쿄특파원 등으로 일합니다. 민주당 출입 당시 김대중 총재의 권유로 전개에 입문할 뻔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도쿄특파원 보직 내정 중이었는데 정치보다 그걸 하고 싶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콜이 계속 이어졌는지 정치 대비는 2000년에 이뤄집니다. 이후 한평영광 혹은 담합영장 지역구에서 내리 4선, 14년지선에서 전라남도지사, 밀레니엄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지금의 정치인들에게는 2002년 당시 선택과 언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당시의 존재감에 비해 이낙연 후보의 언사는 지금 와서 크게 남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중진과 엘리스들로 이루어진 노무현 흔들기 조직 후단협의 활동에 대해 지름길을 모르면 큰 길로 가라, 큰 길을 모르면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다면 멈춰서 생각해보라, 는 논평이 유명합니다. 현 정부의 전반기 국무총리, 60에서 가장 긴 임기를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16년간에도 5차례 민주당 대변인이라면서 언론을 많이 탔지만, 핏대 세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알 것 같은 사람이긴 한데, 악명으로 각인된 적이 없고, 총리 지명이 될 때까지도 수도권의 정치부 기자들은 정보가 별로 없어, 지역 안배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은 지어내지도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총리 시절에도 적당히 호평은 나왔지만, 악명이 뒷받침되는 정치인용 미디어 시너지가 나지를 않았고, 다음 대선의 경쟁자로 불리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달리, 개파 형성과 개파 싸움 논쟁에서도 자유로운, 전통적 정치인의 두 가지 가치, 인기와 사람에서 거리가 좀 있는 묘한 전술의 소유자. 이번 총선 여당의 선대위원장이며, 가장 많은 후보의 후원회장이기도 한데, 그 후보들은 이재명, 박원순, 이광재, 이시종, 양승조, 김경수, 김부겸 등등 배경이 다릅니다. 사람 관리 패턴상 그나마 닮은 것이 이 지역구의 전임자 정세균 총리일 텐데, 정 총리는 현 여당에 가져다줄 자기 개파라도 있었지, 그보다도 묽은 스타일로 읽힙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황교안, 63세 남자, 서울생, 4살 터울이면 궁합이 괜찮죠? 광성중,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 조롬, 종론구에 거준합니다. 병종 전시글로요, 만성 담마진인데요. 전 국민에게 담마진이란 의료상식을 알게 해주는 큰 공이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4살이 어리군요.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 38억 493만 원, 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그리고 전 63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의 전임 국무총리가 황교안 후보예요. 그래서 많이 비교되죠. 1981년 사법시험 합격, 주로 공안검사의 일을 해왔고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후배들에게는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입니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검사 때는 대민서비스에 대한 개선 등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고 상당히 일은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CCN 가수로 활동하는 부인의 인지도나 인산평이 대체로 낮기 때문에 지금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 재직 때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국무총리로 대통령 대행을 했고요. 좀 재미있었죠. 차도 이렇게 대고. 본인은 대행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종종 뜬금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좀 어이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긴 하지만 김형호 공관위를 축출하고요. 그리고 한성교회 난 진압 등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1인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 주간지나 월간지 정도에서만 나오는 인평인데 처음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이 사람은 정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사람 관리를 못해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는 평이 주요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세였는데 나중에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평들도 나왔습니다. 공안검사가 용의자들 관리하듯 정치인들을 관리하는 것 같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고문을 한 이건 한성교회 의원한테 물어볼 일입니다. 무슨 꼴을 당하셨느냐 끌려가서 험지라면 험지로다가 자신의 선거운동보다는 당의 후보들을 지원해야 하는 역할이 더 큰 바 시각장애인 안내견 쓰다듬기 이름은 조이고요. 48cm짜리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키 작은 사람들은 못 든다 설 수많은 설화와 비교적 큐티한 사고들을 보는 잔재미를 전문으로 이렇게 맞고 있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또 안 미워요. 저는 솔직히. 어? 그냥 어? 또 또 했구나. 이 엔번방 성찰출매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표의 실수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대표의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얘기를 뒤집었거든요. 그럼 당분이지 대표가 말했으면. 그렇죠. 황교안 후보가 내건 종로 공약은 교육 공약입니다. 종로의 위상이 상업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혹은 관광지로 변하면서 정주 공간의 의미가 탈색된 상황이죠. 자신이 경기고 졸업생이고 그리고 종로에 있는 경기고나 정신여고 등 수많은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빠져나간 뒤 교육의 기능이 붕 떠버린 종로. 이에 몇몇 남지 않은 학교마저 존폐 위기를 맞았고요. 이에 따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 2번 후보가 다 종로에서 학교를 다녔군요. 네. 교남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대신중 고등학교를 존치시키겠다는 공약이 제1공약입니다.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줄인다는 공약은 중앙공약이고요. 한옥 집불금 지급 등을 내세웠는데 황교안 후보의 종로 공약 자체에 사람들이 얼마나 의미를 둘까 싶어서 저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는 3에서 40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폐교가 좀 늘죠? 네. 초등학교도 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보통 종로구, 중구 이럴 겁니다. 성동구. 공보 첫 화면에 일러스트인 후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공보에 본인 사진보다는 일러스트가 많네요. 자기 생긴 거 싫어하나요? 확실하게 증명해줬잖아요. 삭발해가지고. 그 글씨를 사시 출신치고는 잘 못 쓰네요. 원래 그 백광고시체라고 있잖아요. 사시 보는 사람들이 쓰는 글씨체. 그게 그렇게 부릅니까? 네. 손으로 써야 되니까. 요즘 많이 하죠. 많은 글씨를 빠르게 쓰는 글씨체. 그러네요. 공보 앞면이 그림이네요. 네. 세 번째 후보. 기호는 7번입니다만. 세 번째 후보도 학교는 종로에서 다녔군요. 안녕하세요. 한민호. 누가 네 인사를 해. 한민호. 58세 남자. 정당인. 금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학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 혹은 사회교육과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언론 기사로는 전자, 우리 공화당 자료로는 후자입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인천부터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후보들이 70, 80%가 고향을 가리죠. 네. 그래서 고향에 대한 프로필 정보들이 나중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출신이라는 단어는 고향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거든요. 거기서 자랐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잠깐 들렀다가 나와도 출신이라고 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최종 학력은 성균관대 공연예술협동과정 박사 수료입니다. 본인 공군 일병 의병 전역. 병이 있었네요. 장남 공군 중기 만기 전역인데 차남은 병적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영입인 제1호. 왜까요? 하긴 뭐 왠지는 어떻게 알아. 서울대 사범대 졸업 후에 교사가 됐습니다. 월간조선 인터뷰로는 3년, 서울신문기사로는 8년을 했고요. 교사 퇴직 행시 37일을 통과해 문화관료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업무 능력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미디어 정책국장을 거쳤는데요. 블랙리스트가 지나다 다녔을 것으로 추측되는 라인이죠. 관련해서 명의 훼손 소송을 건 게 있는데 후보가 졌습니다. 그게 작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해에 중요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페이스북에서 중도와 진보를 비난을 해왔고 그래서 좌천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뭔데요? 중공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우길기의 사용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인데? 뭘 맞는 얘기야. 중공이라는 나라가 어딨어. 어쨌든 우리만 그걸 전범기라고 모욕한다. 모욕이죠. 중요한 건.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수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이등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공화당 일본 영입 인재답네요. 결국 문체부는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의뢰했고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실에서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어머 이게 공직에 있을 때 썼던 글이에요? 네. 문재인 정권 들어온 다음에 내가 좌천됐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죠. 그러니까 부처의 정책관 정도 되는 인사는 정부가 바뀐다고 막 우르르 바뀌고 그러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늘공인데. 결과는 파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완성됩니다. 문재인 정권 성립 직후에 직원을 하던 공무원이 좌천되더니 결국 조국이 나서서 목을 날렸다. 그리고 1월에 입당하여 전략기획본부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의 전략이 한가운데는 앞으로 한민호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에다 갖다 박았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민중당의 후보 보시죠. 민중당 오인환 47세 남자 정당인 경희대 사과대 회계학과 4학년 재적 오 이 양반 루트 특이하네요. 전 통진당 중앙위원이었고요. 현재는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민생당인 줄 알았습니다. 딸꾹지는 뇌에다가 피를 덜 보내네. 죄송합니다. 정가는 3건. 97년 공문서 위조, 절도, 병역법 위반, 징역 1년에 집유 2년, 2008년, 2010년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법인가요? 모르겠네요. 병역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군대는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2억 조금 모자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당직자형 출마자인가 싶을 정도로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런 거겠죠. 네. 일단 출마도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비하는 당직자형 출마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도 뭔가 이제 공약 정보라든가 어디 인터뷰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통신당도 그랬고 민중당도 그렇고 종로라고 해서 무슨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굳이 더 신경 써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냥 쭉 풉니다. 사람을. 사람을 방목하는 것 같잖아. 공수죠. 공수. 어디 떨어질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지역언론 탈영을 하면서 서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지역언론이 있긴 있는데 구 정도의 작은 언론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수가 확실히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되게 제한이 되죠. 서울 지방에 경기도 없고 인천에도 없는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서울 지방의 특징입니다. 지역언론이 활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언론이 활발하려면 지역카르텔과 농협축협 등이 필요한데 그게 우습기 때문에 서울은 지역언론의 장악력이 생겨나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민중당이 작은 정당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후보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지역보다 더 적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는 정보보다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이 나오고 유세 현장에 사진만 많이 나올 뿐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의 원청인 에이스 손해보험사로 항의사환을 들고 찾아갔다가 개선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자 평화인권당의 후보입니다. 가자 평화인권당 이정희 여러분이 아는 그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55세 여자 가자 평화인권당 공동대표 문경에서 태어났고 종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고려대 국문과 재산은 마이너스 1억 4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작가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결의 고유력 마고력의 저자라고 합니다. 환파라는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원래 가자 평화인권당은 제가 이제 비례대표 시간에도 한번 정당 설명을 드릴 텐데 아 예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서 후보를 내놨습니다. 저는 무슨 어깨에 방금 사냥한 동물 가죽을 얹어놓은 줄 알았는데 자기 머리카락이네. 자기 머리카락이네. 땅콩찌일의 영향이라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 후보를 내놓았는데 환파인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어서 보수 언론이 더불어시민당 환파도 있다 이러면서 깠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종로구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정희 후보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때 더불어시민당의 비례에 추천되었던 원래 순번을 받았던 인물은 이정희 후보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환파인 게 밝혀져서 문제가 됐던 발언은 과거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환당고기를 읽지 않았다고 해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자 환당고기를 아직도 안 읽을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이다지도 많다는 말인가 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다. 후보의 공약은 가자평화인권당이 처음에는 원래 위안부 피해자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수호하자라는 취지로 창당된 정당이다 보니까 제일 첫 공약은 평화통일? 길이의 대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왜? 이거 두 번째 공약이 위안부 피해보상, 강제징용 피해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환당고기가 위서? 아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환당고기가 위서가 아니라고 공부에다가 당당하게 받아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환당고기를 한당고기로 읽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옛날에 환파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건 옛날 제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자를 동의족에서는 한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초지창기에 있었어요. 90년대 말, 2000대 초에서 저도 잠깐 환파였거든요. 그때는 환당고기가 아니라 한당고기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환파임을 알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우리 공화당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가 종로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로열 패밀리죠. 공화당 신동욱, 52세 남자 공화당 총재 송파구의 사입니다. 산천군 출생, 부산 성도구 남서울대 광고 홍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벤처정보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검사 대상입니다. 박근영 씨의 남편이라서 왕족을 자처하지만 박정희로 왕으로 본다 해도 신동욱 후보는 외척인 부마일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신부만 아세요? 영화 수입회사와 애견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백성문화대학교에서 광고 마케팅 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박근영 씨와의 두 번째 결혼식을 통일교 합동 결혼식으로 했다가 잘렸습니다.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네, 기독교 재단이니까요. 박근희의 박지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파생된 사건이 박근희의 오촌살인 사건입니다. 신동욱 후보 측의 주장을 요약을 하면요. 박지만 혹은 박근희의 혹은 둘 다가 자신을 죽이거나 죽은 거나 다름없이 만들고 유경재단을 완전 장악해 박근영을 봉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신동욱 후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오촌 박용철 씨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관종 행각 또한 생존 전략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이 사람이 필요하게 된 진보어론과 대한언론들이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섭외하기 시작했고 그 루틴을 통해서 이름값이 올라간 정치인입니다. 고 박용철 씨가 증언할 뻔했던 재판은 지금까지 말한 그 주장의 허위라는 박근혜 측의 명예훼손 재판으로요. 여기서 유죄가 나와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복역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의 정과가 더 있는데 2002년에 전기통신법 벌금 200만이 있는데 대폭풍 같아 보입니다. 와 소명을 쿨하게 안 했네요. 220에 110을 꽂은 게 아니라 탄핵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문재인을 지지했다가 비난했다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죠. 공화당을 만들었지만 대한외국당 후보가 되려 했다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에 신청했다가 합니다. 의외일 수 있는데요. 첫 선거 출마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후보들이 대부분 했던 500만원 선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00만원으로 선거 다 해버리자. 선거운동을. 만약에 종로에 계신 분들 지금 공부 안 오는 후보 있으면 그건 신동욱 후보겠네요. 500으로 명암만한 공부 보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본인의 유튜브에 들어온 슈퍼챗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선관위가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슈퍼챗 못할 건데 아마. 그러겠죠. 유시민 그리고 홍준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고를 받았었나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공약은 탄핵 무효를 넘어서 박근혜의 청와대 복귀. 그럼 뭘로 복귀해야 되죠? 쿠데타를 해야죠. 아 그렇군요. 안 그럼 복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도의 군이잖아요. 네. 군대가 없을 텐데. 엔범방 해결책이라고 하는 성매매 합법화가 있습니다. 아이고. 일관성. 뭐 전면 합법화는 아니고 구역을 만들자는 얘기지만 일단 연인과 결과가 맞지 않고요. 사실 뭐 이 사람 주변에 사람 없으니까 자꾸 다른 당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해외사리에 연구한 사람이 주변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냥 남자를 고환과 음경으로만 이루어진 생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참고하려면 네덜란드를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두꺼운 행정적 감시를 해줘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너무 말씀 심하게 하지 마세요. 공보 머리 옆에 리멤버 유 라고 써 있잖아요. 무서워요. 물론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종로에 와서 이거는 마치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헌정 초기나 지금과 비슷한 문화인데요. 종로 길거리에 자기 벽보가 붙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당들이 많습니다. 국민세정당의 후보라고 보시겠습니다. 김똑강 시절의 정당. 맞아요. 문화가 안 닿아줬어요. 국민세정당 백병찬 64세 남자 그리고 백병찬 후보는 그때 찍은 사진 같기도 해요. 후보 주장으로는 66세로 보입니다. 국민세정당의 부총재 겸 수석 대변인이 요약하면 정당인이네요. 이 넥타이 컬러는 찾기도 힘든데요. 후보 주장으로는 부여 출생입니다. 학력을 미기재했는데요. 찾아보면 필리핀에서 한의학을 전공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의학을요? 네. 거긴 필리의학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권은 2009년 의료법 위반 벌금 100만 원. 필리핀에서 한의학을요? 필리핀에서 받은 정권 아니야? 구로구에서 합니다. 본인과 아들 육군병장 만기. 19대 총선에 자유선진당으로 전주 덕진에서 낙선했고요. 지난 대선에 출마 선언. 대선 출마 선언. 하지만 선언만 했습니다. 나도 내년에 선언할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 50만 원을 가지고는 출마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벌 것 같은데. 대선 당시에 국민의 나라당을 창당 중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다른 당에 입당하겠다 했는데 받아준 곳이 없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세청당이 받아줬네요. 무예 도보 통제의 저자인 정조시대 무인 백동수의 후손이라고 자처합니다. 왕실 경우에 사용된 가문의 전례무술인 비금생법의 전인이라고 합니다. 무술 전문가 및 덕후들의 의견에 따르면 혼자 만든 게 분명하고 조잡하며 무술로서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무술 전문가 및 덕후들의 평은 받았네요 그래도. 왜냐하면 무술 덕후들이 모여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우리 가문 전례의 무술이라며 올리고 그랬거든요. 딸꾹질을 멈출 수 있다면 배워보고 싶습니다. 비금생법은요. 무술인 비금과 의술인 생법으로 나뉜데요. 그래서 가문 비전 침술도 배웠다고 합니다. 저거 저거. 아 캔시로. 경혈 6114개를 알고 있고 침술로 암도 치료하고 체중 조절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보다는 디메이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었단 말이야 겨우? 일단 경혈 6천 개가량은요. 한의학에서 가장 경혈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10배 정도 많아요. 아 그래요. 아홉 배에서 10배 정도. 그래서 이력에 노벨의학상 진행 중에 들어있습니다. 월고그. 소리 박사님. 이쯤 되면 이제 가문이 궁금해지죠. 사실 수원 백신인데요. 후보 주장에 따르면 시조가 황제헌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백신, 중국 백신, 싱가폴 백신, 필리핀 백신 이렇게 나뉘는데 최종 시조는 황제헌원이라고 하는데요. 환을 잘못 배웠습니다. 환당고기 유니버스에서 황제헌원은 중국의 정치적인 시조로서 동의적과 경쟁하는 인물로 설정돼 있거든요. 환당고기가 지금 종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환당고기가 불쌍합니다. 그리고 결코 한나라당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후보는 88년에서 왔습니다. 제 보건대. 그 덕선이 양세화 38세 여자 정당인이며 자유통일 청년정치연합의 공동대표입니다. 양평군 용문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공보 특이하네요. 이 공보의 포맷이 모든 기독자유통일당 후보들이 쓰고 있는 포맷입니다. 강원관광대 관광계열 중퇴. 안양동하늘에서 이주혜 후보 얘기할 때 2015년 역사격과서 국정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한 단체라고 자유통일 청년정치연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전 금호하 효소원 원장이라고 하는데 업체입니다. 40가지 약재에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까지 넣어서 배양한 후 이걸로 찜질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 아토피에 좋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효소찜질 원래 있죠. 정책 보조금이나 복지정책을 유권자에 대한 뇌물로 인식하고 있고요. 성변이나 농업철에 대한 어포마티브 액션과 할당제 있죠. 그리고 다문화정책 이런 거 다 불평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교육비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방향이죠. 정책적 견해로는 그냥 실력이 있었다면 통합당가도 될 캐릭터입니다. 자, 민중민주당의 후보를 처음 만나보시죠. 박소현 29세 여자 주소는 인천 계양시입니다. 계양구. 주소는 인천 계양구입니다. 인천 계양시가 말이 돼? 무슨 생각으로 쓴 거야? 모아자는 계양! 계양! 왜 그러냐? 계양! 쿠키 계양! 죄송합니다. 정당인, 고려대 사회학과 수료, 현재 민중민주당의 부대변인입니다. 민중민주당은 과거 환수복지당이 정당명을 바꾼 겁니다. 재산은 2억, 본인은 학자금 대출만 있고 재산은 거의 부모의 집가 차이입니다. 정가는 2017년 집시법 벌금 100인데 하루에 같은 재명이 두 번의 정가를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개의 관할 구역을 돌아다니는 집회실을 했나? 아니면 서로 다른 때의 기소가 들어갔는데 결로... 같은 날. 한결만 같은 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쿨하게 해명을 안 했고요. 소명을 안 했고요.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후보의 개인 공약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사진이 좀 열화가 됐거든요. 이거를 카톡으로 전달을 하신 것 같은데 원본 체크를 안 하고 전달을 하시면 카톡에서 압축이 돼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냥 카톡법은 원본 불실 기재하면 압축하는 것으로 보통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졌습니다. 짤이 약간. 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당을 또 소개해드릴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례에 지금 라인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환파의 정수를 만나고 싶으면 한나라당 후보를 보셔야죠. 김형석, 53세 남자. 아쉽게도 환파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방통대 바둑 지도사범이 직업이고 한국기원의 아마 5단입니다. 방통대 바둑 지도사범이 어떻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거기서 바둑을 가르치나 봅니다. 동아리가 있나? 가르치는 학교에서 수학도 하고 있으니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1학년 재학 중입니다. 그냥 제 평생의 경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굳이 대회를 나가고 이러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평생 바둑만 두고 계신 분들은 굶어죽지 않더라. 왠지 모르겠어. 두 가지. 평생 골프만 치는 사람하고 평생 바둑만 쓰는 사람은 안 굶어죽고. 바둑 지도사범이 직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방통대 전국 동아리 동문회 회장. 그리고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에 바둑반이 많아요. 바둑, 주산. 그게 이제 주산을 요즘도 배워요? 그럼요. 주판으로 해서 하죠. 바둑은 이제 집중력 때문에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주산, 암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저 학교에 국민학생 때 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유행이에요. 주판 못 본 지 20년 된 것 같은데. 레트로하다. 이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악기를 모으지. 그게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재산은 미신고했고요. 병역은 수지 결손에 의한 연재. 종로에서 구청장 예비후보 3번, 국회의원 예비후보 1번 등록한 적이 있지만 본선 진출은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물론 예비후보 등록은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로구 김형석이라는 다음 블로그가 있는데요. 2014년 5월 15일에 게시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반 후 법 만드는 자리로 갑니다. 2014년에 블로그 소개에 따르면 실제 직업은 도장과 인쇄업 같습니다. 특수인장 수족각 전통 30년, 판총물 최저가 보장. 담배꽁초를 줍는 봉사활동을 해서 자신의 별명을 거리의 천사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천사는 6개월이면 방 한 칸 가득 담배꽁초를 모읍니다. 천사는 오남매의 아버지로 종로구 한자녀 더갓기운동 홍보대사입니다. 혹시 한나라당이 한자녀 더갓기 나라당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택배 봉사 중이고요. 2010년에는 대한민국 승리의 날 국민통합을 위한 태극기 옷이라고 쓰여있는 태극기 빨파 디자인의 옷을 입은 사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은 당선이 되어도 선거법 재판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재산이 0원이라고 냅니다. 운전자기록 불실기제. 큰 문제입니다. 애들 5명이 지금 다 굶어죽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종로의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입니다. 김용덕 69세 남자. 집이 제일 멀어요? 네. 주소는 전라북도 김재희입니다. 매일 아침 출퇴근. 종로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맞아요. 직업은 농업, 토마토 농장을 하고 있네요. 군장대학 졸업했습니다. 군산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경력은 전 2015년 농협조합장 출마입니다. 후보 출마를 경력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농협조합장은 좀 세긴 해요. 세긴 한데 결국 당선은 안 됐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당선 됐으면 농협조합장이 적혀 있었겠죠. 궁금한 건 당선권에 있었느냐죠. 당선권에 있어도 보통 경력에는 그건 안 적어요. 당선권까지는 못 적습니다. 재산은 1억 7천 5백만 원이고요. 최근 5년간의 납세 실적이 0원입니다. 찬화배액이 없는데 신기하네요. 옛말로 영세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면제. 세계 면제자. 정가는 두 건입니다.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 그리고 2018년에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이번에 사람이 다쳤어. 여긴 서울이고 종로다 보니까 무소속 후보의 정보는 달아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선관위 제공위에 정보가 없습니다. 종로의 후보들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1시간까지는 가지도 않았네요. 자, 중구성동구갑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갑 자, 서울시 한가운데 정도를 돌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중성동갑부터 다시 가죠. 조세형, 임종석, 나경원, 정대철 이곳 승자 중 다수는 전국 그 스타가 되어 거대 정당의 당권을 목표로 뛰었습니다. 티어2의 스타들을 만들어낸 중구와 성동구 두 곳의 전현직 배지 3개가 반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52세 남자, 서울생 관악고 한양대 정액과 학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15년간 일했습니다. 정치하기 전에 직업으로 가장 적당한 명칭은 정치학자일 것 같습니다. 중2전역, 지진한 총선이 처출마였습니다. 19대 성동을 임종석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SBS 솔로몬의 선택으로 유명했던 김동성 변호사를 잡고 당선됐으며 20대부터는 갑지역구로 옮겨와서 3선에 도전합니다. 국회기록 출석부 19대 본회의 90.8%, 산자위 84.4%, 여가위 89.7%, 예결특위 85.7%, 20대는 본회의 93.59%, 행안위 98.8%, 에너지특위 100%,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당이 되었는데도 다선 의원들의 출석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110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서 가결이 6건, 행정복합도시들이 지어지면서 국세를 지방으로 한시적으로 많이 돌려주는 기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뭐 이런 걸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재정부담이 좀 올라간 것을 지방소비세에서 돌려 쓸 수 있게 하거나 지방소비세를 덜 건드리게 해서 충격을 줄이는 재정법과 세법 관련 개정안들이 좀 있습니다. 여당이 전체적으로 이걸 좀 많이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지방소비세 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한 법 역시 이영감님 내 방에서 처리됐습니다. 특별법으로 유지되던 지방재정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보면 좋겠네요. 그 외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그간 중국마냥 해외의 특허출원 심사에 협조를 잘 하지 않던 것을 고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용으로도 특허출원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특허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러 남의 브랜드 베끼면 도망다닐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동합당 후보도 전 국회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진수희 64세 여자 대전생이고요. 대전문창초 대전여중고 연세대 사회학과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고요. 정가는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벌금 600만 원이 08년에 있었습니다. 08년이면은 이게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선대위 대변인 자격으로 캠프에서 발표한 성명명으로 인해서 기소가 됐던 거라고 하네요. 대변인이어서 다 이렇게 됐다. 친이 혹은 친박의 최전선이었군요. 17, 18대 성동구 가베수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집안 출신입니다. 언니도 교수 그리고 오빠도 K대 총장이었죠. 네. 여의도 연구소 소장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는데 한동안 언론과 관심에서 사라진 이유는 20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패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럼 친이었겠군요. 네. 저는 그냥 불출마 선언이었나 저도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탈당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에 입당. 하지만 7회 지선에서 바른미래당에서도 공천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에 참여를 했고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해서 강효상 의원과 경선 승리를 해서 출마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승민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선보은의 유승민 대표가 지지 방문을 한 소식이 최근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의 경력을 굉장히 살리고 싶어 하겠죠. 지금 모든 이슈가 사실 보건복지 관련한 이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상비약을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를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약사회에서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미국 따라하기인데요. 그건. 지금 미국을 따라할 판입니까? 이국종 교수와 함께 꼭 여기 이국종 교수를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함께 권역별 중증회상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 라는 고민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게요. 본인한테 물어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영입 실패한 이국종 교수가 쓰이긴 쓰이네요. 네. 이국종 교수라고 콕 집어 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남북에 가면 지금 민생당 후보들이 이낙연 총리하고 찍은 사진 동의 없이 막 쓰잖아요. 이국종 교수 이름을 끄집어대는 건 지금 동의가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정은경 질본본부장 사진, 먼발치 찍힌 것도 자기가 뒷모습 찍힌 것도 같이 선거 공부에 오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출마자들이 해짜처럼 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자팔찌법 도입과 도관입법 등이 눈에 띄이네요. 전자팔찌라는 게 우리나라의 저모론세에 도입이 됐어요? 네. 아, 지금... 전자발찌했겠지. 네. 팔찌라고 썼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물론 지금 저 격리 조치 받은... 죄송합니다. 전자발찌요. 저 국민들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은 지금 고려 중이거나 시행됐죠? 네. 네. 정의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정의당 네. 30세 여자 약사. 2대 약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전 정의당 부대표였고, 현재는 성동구 약사회 약사입니다. 아, 예. 3천만 원, 왕신리 보증금 천만 원의 대출, 대출, 대출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정당 지도부로 선출된 성소수자였습니다. 인터뷰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읽어본 바, 젠더 이슈, 성소수자 이슈, 또한 청년 정치까지 세대 혹은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기존의 진보, 보수의 프레임으로 가질 수 없고 20대 남성, 여성, 30대 청년, 586 등 정치가 사람을 끊임없이 분류하기만 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결국 사회경제적 모순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이라면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삶의 기준선 위로 모두를 끌어올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온 것 같죠? 네. 정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당의 중앙공약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논리가. 그래서 보통 진보 인사들이 이번에 이쪽을 대변해 줄 인물로서 보통 많이 얘기하던 게 한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당사자성이 더 뛰어난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의함은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수자들만 분류하고만 있지 말고 그냥 모두에게 이 정도의 삶을 누리게 해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논리죠. 정의당 중앙공약 외에 정혜원의 특별공약이 있는데 군인 퇴직금 600만 원, 셧다운제, 게임규제, 유튜브, 검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군인이 제대할 때 돈을 준다고요? 퇴직금 600만 원이요. 아, 퇴직금. 네. 월급 100만 원은 정의당 중앙공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번 정부도 목표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독특한 공약이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비 살리기법. 성가비법. 한 번밖에 퇴직을 안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치면 제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건 그런데 자발성은 제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노는 건. 그러니까 저는 퇴직이 제 의지로 박차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못 받죠. 그걸 바꾸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가거나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물론 권고사직은 또 다른 경우가 있지만요. 내가 그만두겠다 하고 나가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을 내가 해고시켰다라는 걸 인증을 해줘야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사표를 내고 나가도 실업급여를 주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가치인데 지난 이번 저 회기에도 몇 번 논의가 된 적이 있는 문제고 입안을 실제로 했던 국회의원들도 좀 덜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두 가지 케이스를 구제하자는 거죠. 들어서 못 해먹겠다. 네. 그다음에 꿈이 바뀌었다. 네. 그 두 가지의 경우 모두를 보조해 주자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당에서도 다른 말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 좀 너무 길어지는데 이직급여라는 말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후원에 감사한다면서 그랜저를 했는데 뒤에 뭘 받쳤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뭔가 이렇게 벽 같은데 발을 받치고 그랜저를 했어요. 아. 진짜 그랜저라는 거군요. 그랜절. 그랜절. 이런 걸 안 받치고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랜절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그랜절이 아니야.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구 성동구 을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성동구 을 홍익표가 옆으로 옮겨간 자리에 정치적으로 사연이 많은 이 지역구 챔피언이 돌아왔습니다. 도전자만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50세 남자 금산생 방송인 슬래시 언론인 명석고 외대 정액과 KBS 공채 23기 15년 정도 KBS에서 일하다가 종편으로 이적한 JTBC 창사 멤버 시청자 의회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등에도 많이 출연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평일 오후에 채널 돌리다 만나는 얼굴 사건 반장 진행자였습니다. 물론 사건 반장 출연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성우분이 출마하는 게 훨씬 더 인지도가 뛰어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알아본다. 이분 있잖아요. 올해 초까지 2% 왜냐하면 저는 그분 목소리만 들으면 딸꾹질 나거든요. 알아본다. 올해 초까지 2%에 진행을 하다 퇴사했고요. 2월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나오던 패널들이야 많았겠지만 JTBC 직원 출신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천받았습니다. 본인 독자로 육군 일병 전역 장남 이병이라길래 요즘은 독자 그런 사유 없는데 했더니 1월에 입대한 진짜 이병이고 듣기는 발칸 운영입니다. 화이팅! 자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상욱 연관검색어 심은아 54세 남자 정치인 서울생이고요. 은석초 동대부속증 영동고 일본 동경대학교 건축학 박사 5급 전시 근로역인데 만성 4구체 신염이라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91년에 100만 원 재산은 그냥 궁금했어요. 와이프께 많을 것 같아서 의외로 50억 정도 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의의 100%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의 80% 그리고 대법관 임명 동의 인사청문의의 50% 예결위의 96.97% 정무위의 83.08% 정치개혁특별위의 50% 본회의 출석률은 80.77% 좋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빠졌네요. 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빠질 건데. 그러니까요. 대표발위법안은 또 심지어 22개. 그러니까 왜 수강신청이나 좀 하지 말지. 그러니까요. 수강신청 열심히 해놓고 안 들어가는. 와 나의 대학생활 같네. 대표발위법안 22개. 원안가결이 7건, 수정가결 2건. 숙률이 좋은 편이죠. 왜 이럴까? 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자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지원체계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라는 하나의 이론을 정해놓고요. 자 보훈가족의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훈 대상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고협제 후유의증 예우. 보훈보상 대산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면은. 이거 뭐죠? 원소스 멀티유주. 궁약계의 굴소스? 굴소스 하면 운동선 음식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 7개 과목 듣고서 기말 레포트를 똑같은 걸 내는. 그렇죠. 이런 수준. 진짜 가장 특이한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꼼수 입법은 100개가 넘잖아요. 우리가 말한 후보들은. 그런데 22개인데 그나마도 이거라는 게 정말 특이하네요. 아 그러게요. 원소스 멀티유주는 처음이네요. 뭐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100개 150개 중에서 한 10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훌륭하다. 뭘 듣습니다. 건축학 박사. 건축은 좀 일관되게 세워야죠. 2008년 전개에 입문했죠. 자유선진당 이해창 총재의 공보특보였고요.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거쳐서 5회 지선에서 자유선진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 오랜만에 다들 시문화 본다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렇죠. 20대 총선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고요. 유승민계의 인사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선거사무실에 지지 방문을 한 게 최신의 보도인데요.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방지법.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등이 중앙에서 다를 만한 공약인데. 굴소수법에 너무 탄력을 받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 등을 내세웠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지상욱이라는 이름 하나로 온전히 인지되기엔 이해창과 시문화 그리고 유승민의 수렴 청정이 너무나 드리워진 느낌이 가득한 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굴소수법 괜찮네요. 나 이거 연구 많이 했어. 그러게. 지역마다 하나씩 나오네. 이제는 전체적인 인상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출마 경력이 너무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민주당에서 영등포 가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 시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거든요. 서울 시내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용산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4선의 진영 의원이 4선 도전제의 진영을 바꾸면서 실로 오랜만에 민주당이 선수 영입을 통해 탈환한 용산입니다. 당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그 선수는 한 게임만 뛰어주고 불출마합니다. 그리하여 대진표가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56세 남자 군산생 용산중 용산구 서울대 도거교육과 행시 33회 이번 총선 트렌드에 맞추어 30년간 서울시에서 일하다. 약해 약해 38년에 계산한 거죠. 90년에 들어가면서 20대 총선 나가야지 2020년이면 가능하겠군 근데 80년대에 들어온 사람이 나올 줄이야 1월에 퇴직하고 입당했습니다. 왜 이러면서 퇴직했느냐. 30년 맞추느라고?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해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를 수사하던 시절에 행정국장으로 좀 등장합니다. 서울시 행정국장, 서울시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일부시장 등등 급수가 위로 올라간 이후부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건화에서 쭉 일해왔겠죠. 여러 번 말씀드릴 게 있나요? 양당의 후보들은 거리에서는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뺨을 여러 번 막겠죠? 그걸 공보에까지 넣느냐가 그의 정치 성향을 말해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대본에 썼는데 서울시내를 한 번 쭉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종부세 무조건 상향입니다. 내집 하나에 전세 하나 정도 수준으로라도 이번 민주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인 재산 얘기예요. 자, 통합당 후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영등포에서 왔어요. 권영세, 61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고요. 서울 용산생이더라고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강초, 대동중, 배제고, 서울대 법대졸업,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석, 공군, 대의전여, 전, 주중, 대한민국, 대사였고요. 16, 17, 18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웃을 때 얼굴이 쨍미콜스 눈을 닮았네요. 그럼 오리지널 조커? 네. 닮았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고요. 소장 중도개혁파 모임인 미래 모임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홍준표 당 감사의 난에 표적이 되었죠. 그렇죠. 당협위원장이 박탈됩니다. 이 영향력이 지금 선거에도 계속 있더라고요. 맞아요. 변호사로 그래서 돈 벌고 있다가 현재 영등포구 의뢰서 용산구로 지역을 바꾸어서 출마 중인데요. 2011년에 개인퇴직연금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0 정권시판 2022 정권교체라는 선거구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든 구호 중에는 제일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역 공약이라고 깡그리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 눈에 띄는 건 말씀드리면 이태원 격리단 해방촌 상권 재활성화 공약인데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나라고 봤더니 결국 테마축제를 연다라고 하는데 나른합니다. 격리당끼리 애초에 왜 떴는지는 연구를 해보고 이런 공약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땡땡땡 클라스의 종착력이 지금 용산이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거는 블로그에 용산 맛집 20개가 있는데 정말 글래본 후보들의 맛집 정보 중에서 가장 성실합니다. 쏠쏠합니다. 지금 전국을 돌았기 때문에 농축국산에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돌아다녔다. 우리가 기록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권영세 후보는 지지난 번까지만 해도 뭔가 탄탄대로였습니다. 친박을 선택하기도 했고 3선이었는데 두 가지가 어긋나버렸죠. 하나는 영등포의 표심이 바뀌면서 바뀌게 된 계기를 제공하는 신경민 의원의 승리, 본인의 패배.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끈떨어지면서 보복을 너무 많이 당했다 당내에서. 이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성을 피해 용산으로 이민 왔어요. 민생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권혁문, 57세 남자, 주식회사 코암의 전문의사입니다. 코에 생긴 암이 아니라 IT 컨설팅 회사인 것 같지만 같은 상호가 많아서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암! 야, 인마. 나는 코리아, 아메리카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충북 괴산 출생이고 용산에서 16살부터 살았으며 86년에는 북유럽으로 유학을 갔다 왔으며 현재 학력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고용정책학 박사 과정 중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전역, 2009년에 상해로 벌금 100만 원. 이건 신계동 재개발을 막으려다가 용혁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게 쌍방상해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용산 구의원에 4번 나갔습니다. 2번은 무소속, 2번은 민주노동당. 지난 지선에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용산구청장 예비후보. 민노당이 바른미래당으로 갔어요? 네. 다 낙선입니다. 즉, 20년 경력의 출마 경력자입니다. 공약은 용산국립생태공원이라서요. 미군기지와 고도제한 두 가지로 환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반환 부지에서 빠진 것이 있으니까 협정을 제출하겠다가 있고요. 고도제한은 종원권 때문이라도 이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갈등과 금융에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 재개발 비용을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선 연임금지 기초위원 정당공천 폐지 같은 기본적인 가네시가 있고요. 모병제가 있습니다. 모병제가 이번에 공약에 많이 나오네요. 서울에 오니까 그동안 못했던 정치적인 견해를 자꾸 떠들게 되는데요. 대만의 지금의 혼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봐라 모병제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너네도 당해라 받겠나? 저는 안 보여요. 아무튼 권영문 후보는 지난 5년간 2만 2천 원 체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냈습니다. 정의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여기 나올 만한 후보가 나왔네요. 정의당 정연욱 51세 남자 정당인 서울생 서울선덕구 경희대 영문과 방통대 관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에는 용산 화산경마 도박장 추방 대치기 고문이었고요. 이게 용산 시내에 몇 년째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 천막이 현재는 정의당 용산 평화타운 조성특별위원장입니다. 공직선거에 3번 낙선한 바 있습니다. 재산은 4억 병역은 2병 소집 해제 블로그에서 공약을 보러 들어가니까 정의당 총선 정책 퀴즈가 있습니다. 정의당 정책에 대한 10개의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보기가 그런 거 있죠. 옛날에 1번 100만 원 2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전 주입식 시험 문제 있죠. 진짜 성의 없는 임진왜란 발발 연도를 말하라. 세대하고는 1년씩 차이나가 이렇게 화상 도박 아니야 그거? 임진왜란이 1호구이죠? 몰라요. 무슨 구이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갑심정명 1884 이렇게는 외웠죠. 그렇죠. 그렇죠. 다 풀고 나니까 저한테 C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안 나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어셔 8701 무시인 이런 걸 외우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래도 정의당을 전국을 돌았는데 어째서 C등급인가? 기분이 나쁜 상태로 다시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2016년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럼 C등급 나오지. 제일 최신 글이었다고요. 기분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검소한 선거를 하고 있군요. 국방부를 이전하고 거기에 용산국제평화마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 캠프 용산 부지가 아니라 캠프 용산은 이전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길건로에 국방부를 내보낸다? 거기에 국방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도 같이 나가라! 그럼 어디로 가? 개인적으로는 용산 출신으로서 그게 보기가 좋았거든요. 전쟁기념관 바로 맞은편에 국방부 건물이 있는 게 그게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국방부는 국방부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삼각지 뒤쪽 블럭의 재개발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긴 그렇죠. 그래서 올드타운이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1층 가게들이 제대로 아직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대구탕 골목하고 삼각지 맹시현인가요? 그게 오히려 삼각지 땅 가진 사람들은 싫을지 몰라도 그게 삼각지라는 동네의 특색이 되는데 민중당 후보 보십시오. 김은희 43세 여자 사회단체 활동가 덕성여대 사회학과 졸업 현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대착기 주민무임 대표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고래이야기 운영위원입니다. 고래이야기? 바다이야기 말고요. 도서관 고래이야기. 재산은 1억 6천 바다이야기면 재산이 이것밖에 없을 리가 없죠. 그럼요. 혹은 다 날렸구나. 그렇죠. 97년 5월에 집회 관련해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받았다가 같은 해 12월에 역시 집회 관련해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2003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학 비리재단을 몰아내는 중 점거농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덕성여대 심했죠. 익숙한 민중당의 모습입니다. 민중당 중앙공약보다 박근혜 잔당처리,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큽니다. 어휘 멋있는데요? 잔당처리. 소탕전을 하자. 잔반처리도 아니고. 저는 세스코골을 생각했어요. 소탕전이 제일 힘든데. 미국 대사관의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시내를 확인해봤고요. 저희들은 광고를 듣고 와서 서쪽의 광진부터 시작하죠. 제가 이 김은희 후보가 여성이잖아요. 여기에 본인 병장 만기를 왜 썼을까요? 남편? 더 나이면 나랑 거의 애교수탈텐데. 일단 허위죠. 왜 그랬어? 갔다 와야 쓸 수도 있지. XSFM입니다. 아휴, 너는 허구헌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려. 이거 깔아! 백일랑. 엄마의 사랑처럼 진한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 RC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광진갑입니다. 광고 전에 서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국하 그냥 여당 강세라기에는 이곳의 집값은 2010년대에 너무 뛰었고 주민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광진갑은 전통의 강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전, 혜, 숙 64세 여자 7곡생 경북사대부 중 경북사대부고 영남대 약대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약학석사 약사 출신 전 경북약사회 회장 세 아들 모두 병장 만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무색하게 공보슬러건 광진구를 지킨 사람 18대 경북 지역 출신 인사 배려 비례로 당선됐고 19대에는 호남 향후의 관련 인사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사서 공천 취소되자 내 시체를 먼저 치우고 총선을 치라라 면서 당대표시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경북 출신에게서 볼 수 없는 호남식 기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자리는 김한길 의원에게 빼앗겼고 당체계가 재편되고 예비자를 떼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20대 지역구에서 첫 출마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인간실드급의 지지자입니다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이라는 체계 저자 역근이도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 돌아온 20대의 성적 본회의 87.18% 행안이 100%의 출석률 괜찮은 편 114개의 대표발의법안 가운데 수정가결만 4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사항을 가급적 충분히 전에 알리도록 하며 국내 보건의료인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배려해 시험제도에 대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도록 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 개정안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일정기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할 것이 확실한 제한외국인 이것이 오늘날 전세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서류미비자의 개념이죠 건강검진을 실시토록한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개정안 등이 괜찮습니다 상당수 법안이 의료인, 의료기기, 복지, 대기환경, 감염병 등과 관련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통합당 오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인재 5번입니다 경희대 비권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2010년 5회 지선에서 28세의 나이로 최연소 서초구의회에 나와서 당선되었습니다 이나이 또래 총학생회장들이 서울시내에서는 의뢰 비권이지요 한나라당에서 주로 청년 관련 포지션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외부인재 영입이냐라는 말도 있었어요 어차피 한나라당으로 서초구의회 의원을 다시 데려왔는데 이런 내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권이냐면요 저는 비권이라는 말을 30살 넘어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걸 20살 때부터 알긴 알았는데 그때 비권이라고 생각하면 정치를 안 할 사람들이니까 비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나라당 가는 게 비권이더라고요 20년이 지나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같은 종편의 정치평론 패널로 출연했었고요 아이가 새신 다둥이 아빠 콘셉트인데 유튜브에 뮤지컬과 교수 강신주가 노래하고 세종대 실용음악가 교수 손영성이 작곡한 로고송을 올려놨는데 들을만합니다 지금 제가 본 국회의원 후보들 중 유일한 시트로행 오너예요 광진을에 출마한 오수엔 후보와 짝지어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광진을 자유오파의 아성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인데요 청년전책으로 보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민생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민생당 임동순 66세 남자 완주출생 전주숭실고 초장대 사회체육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석 직업은 정당인이지만 과거 직업은 동화건설 대표이사 월드건설 대표이사입니다 재산이 21억에 넘는데요 4년 전에 비하면 2백가량 늘었고 광진구의 연립주택이 엄청 생겼습니다 야 이거 뭔가요? 그런데도 재산이 21억인데 세금 5년간 납부액이 4천만원밖에 안 돼요? 하나 빼고 다 미분양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위태위태하군요 네 지금 재산 목록을 딱 열면은요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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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공장 재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작년에 팍 뛰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본인 육군일병 소집해제 아들 육군병장 만개 전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는데 총 6회 출마를 해서 딱 한 번 당선됐습니다 시작은 95년 자민년부터고요 당선은 98년 한 번 17대 총선부터는 국회의원으로 바꿨습니다 98년부터는 계속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플로우입니다 대표 공약이 일종 주거지역 종상형입니다 상임위는 국토교통위를 희망합니다 임종선 후보는 건설업자 출신의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도 거의 희망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재고만 자택 들고 있어요 어우 슬퍼라 정의당 오봉석 46세 남자 정당인 용마초 건대부숙종 건대부숙고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재 정의당 광진갑 위원장입니다 재산은 6억 대센을 하다보면 다들 지방에 전답쯤은 있구나 싶어서 놀랍니다 이 견해는 뒤로 갈수록 바뀝니다 정가는 국보법, 집시법 등으로 98년에는 지뷰를 받았다가 99년에는 징역 2달 2000년에는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지뷰기간에 잡혀왔군요 네 폭풍같은 3년을 보냈죠 광진구에서 마을신문을 만들다가 지금은 유튜브 채널 주간 오봉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수익이 나을 수 있는 채널이 아니네요 그렇죠 서울에 올라오니까 지역공학 중에서 주거공약이 많습니다 광진구에 사회주택 등 대안적 주택 공급 공약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1월에 파마를 했는데 파마하기 이전의 사진을 보니까 파마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지금 한 15년 만에 파마를 했잖아요 많이 속상해요 이 배드 헤어데이라는 것에 의미를 실감하고 있어요 광진감의 후보들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옆동네로 가겠습니다 광진구가 만들어진 후 이 지역구의 총선 역사 추미애 추미애 모르는 사람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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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빠져나간 자리에 간혹 대선주자라 불리는 인물도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 민정 40세 여자 중곡동생 제주고씨 중마초 순회중 분당고 경희대 동아시아업과 방송인 KBS 30기 30기면 04년 4번입니다 첫 직장이겠죠 12년도에 KBS도 대차게 파업을 했죠 MBC와 달리 이 회사는 엄청 세게 쌓은 세노조 미온적인 원래노조가 있는데 고민정 후보는 세노조 소속이었습니다 17년 초에 퇴직을 하고 문재인 예비후보 경선캠프부터 대변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대로 청와대 부대변인, 대변인 3년간 청와대의 딕션 역할을 수행합니다 17년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일부 KBS 30기 언저리들은 참여정부 당시 정연주 사장의 방침 학교 출신지 부모 인맥이 지워진 면접 즉 블라이디 테스트로 입사를 했죠 정연주 사장이 나간 다음부터는 그게 다시 변하더니 자기처럼 서울 바깥 학교 출신들이 줄어들더라 고민정 후보는 경희대 수원이죠 그 시절에는 정권 비판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누리던 자유를 왜 잘 활용하지 못했을까 선후배들이 이야기한다 08년 8월 8일에 사복경찰들이 KBS까지도 들어오기에 아주 성질이 낫고 이걸 KBS 노조원들 사회에서는 88사태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군요 그 계기로 기존 노조가 아닌 새 노조로 들어가게 됐다 기자와 PD들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촛불집회 간다 근데 뉴스 보면 그 얘기 안 나온다 이때는 결국 방송법을 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인물이고요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오세훈 59세 남자 나이가 들었어요 내년에 환갑이네요 변호사 서울생이고요 중동중 대일고 고려대학교 법학파사 육군 중의 전여 재산은 57억 저 처음 화려하게 데뷔할 때가 고민정 후보 나이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요 그러네요 이제 오세훈이 젊은 정치인이란 말이 없어졌네요 오세훈 후보가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33, 34대 서울특별시장이었고요 16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상급식 눈물 줄줄 새빛 둥둥섬 그때 흘렸던 눈물에 섬이 떠 있는 건가요 지금 자기의 공고에 안녕하세요 훈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좀 머리가 있으면 훈이라는 이 훈을 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쓸 수 없는 훈이다 그리고 낙지 머리 논란 기억하시면 당신은 서울시민 카드뮴 얘기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16대 강남을 국회의원 때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는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 법률안 같은 의미 있는 법안도 냈더라고요 의정기관 당선돼서도 떴지만 사실 강남에서 당선됐다고 뜨기는 어렵거든요 의정기간 동안 네임밸류가 더 올라갔어요 방송할 때보다 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 그리고 광진으로 와서 이번에 출마하고요 세세한 지역 공약들이어서 제가 그냥 중앙에서 가져가도 무난하겠다 싶은 공약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원룸촌이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안심센터 설치 운영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떤 세세한 것들이 있나 봤더니 무인 택배함 곳곳에 설치하겠다 이거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지자체가 지자체 공약입니다 골목길 구석구석 가로등미 보안 cctv 확충 등의 공약인데 서울시장 하던 솜씨일지 습관일지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때 냈어야 되는 공약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요새는 아파트에도 무인 택밤을 설치해놔요 그렇죠 미리 사전에 신청하면 그냥 경비실에서도 너무 피곤한 업무이기도 하고 출마도 오래 한 사람인데 재산은 잘 지키고 있군요 체납도 좀 하고요 자 미래당의 후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오태양 44세 남자 정당인 서울 신자초 광양중 광양고 서울 교대 초등학교 초등교육과 전 청년당 사무총장이었고 현재 미래당의 공동대표입니다 아 청년당이라는 곳이 있었죠 네 재산은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병역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서 04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요 2012년 청년당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낙선했습니다 미래당은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었죠 안철수를 지지하던 청년들의 정당이었던 청년당에서 우리 미래당으로 그리고 미래당으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이재명계 등으로 개파가 분류됐죠 분화됐어요 네 안철수 대표가 점점 오른쪽으로 걸어갈 때 미래당은 당명이 변하면서 점점 왼쪽으로 걸어와서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연합 정개현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민주당과의 불화로 지금은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공약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거 청년무상교육 권국대 테크노마트 한강을 잇는 미래혁신경제 스마트시티벨트 구축 갑자기 40년 정도 길거지 한강변에 신재성 지역에너지 기반을 구축을 하고요 친환경마을농장을 서울시 대학과 연계 추진을 통해서 태양광진을 태양도시로 바꾸고요 아직 여기도 태양이니까 네 그리고 2030년까지 영주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광진일은 태양의 광진일이다 무슨 소리야 추미애의 광진일인데 2030년까지 30만으로 모병제를 촉진하고 최저임금 받는 군복무제 등입니다 좋습니다 동대문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강 12년간 홍준표의 안방이었던 동대문 지금의 홍준표는 그 안방은 사실 험지였다고 말하며 따뜻한 대구로 갔습니다 안방에 깔아진 가시방석 그를 잡은 챔피언이 3선러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안규 158세 남자 전북고창생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무역학과 동대학원 석사 88년 평화민주당 공채 1기로 입당합니다 여기도 김대중 키즈 본인 일병소집 해제 장남과 찬함은 아버지가 20대 국회하던 도중에 육군병장만기 해병대 병장만기 셋째는 이병대상 비례대표에 이어 19대 20대 총선 동대문갑 당선 전승으로 4선 도전입니다 19대 본회의 98.9% 국방위 97.8% 20대 본회의 96.79% 국방위 98.25% 계속 좋은데 인기 없는 국방위에 오래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75개의 대표발위 법안 가운데 가결이 13건 아이쿠 되게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 벌금 올리기가 4건 사문화된 제도 삭제 문영확름법이 5건 링크 고치기법 1건 빼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캠페인성 법안입니다 실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법은 기관별로 다른 시설 유지 관련 사항을 법에 넣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철도건설법 개정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56억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죠 허용범 55세 남자 정당인 경북 안동생입니다 안동중 안동경일구 서울대 법과대학 하버드대학교 행석 육군병장 만기 장남 해군병장 만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원이 02년 10월에 이미 월드컵에 끝났는데 그 흥분이 가시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재방송을 한 10년은 틀어줬어요 나중에 이경교가 간다만 계속 봐도 정했었잖아요 이 양반들은 그냥 안정한 해설이연만 보면 자꾸 술이 먹히는 거예요 전 국회 도서관장이고요 국회 대변인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2007년까지 근무를 했고요 2008년 18대 한나라동 후보로 고향인 안동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죠 쉽지 않아요 안동에서 허 씨는 내가 보기에 몰랐던 거야 김 씨 아니면 권 씨여야 되는 거죠 개명하지 않는 이상 2012년 제 19대 20대 동대문구 연타로 출마를 했는데요 이 동대문구 낙산에서 낙산 낙선 그냥 말장난 해봤어요 낙산 상자 낙산 왜 말장난 하시고 이렇게 소심해지세요 내가 왜 이랬을까 싶어서 사실은 선거사무소가 낙산에 있었을 수도 있어 낙산 가든 소고기 비싸잖아요 가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거기 비싸요 아직까지도 건재합니다 허영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3포인트 또는 5포인트 차이로 늘 직원에서 그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 되게 싫겠다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요 가난한 시골농부 아들로 시작하는 것은 다들 비슷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후보가 가난한 빈농의 아들 아니 비유한 아들들은 없나? 궁금해 죽겠습니다 80년대 권력의 빌부터 그 앞에 서는 것이 싫어서 사업업 시험은 거부했지만 대신 진실을 추구하는 현장 기자이길 조선일보로 갔죠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조국과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왔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는 허영범 후보 나랑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나온 사람들도 다 나랑 정반대의 삶을 살아 뭘 말하고 싶은가 홍보 포인트 묘하네요 참고로 유승균 PD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은 배우 문근영 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가 혈액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동문으로는 심지어 황교환 지금 왜 제일 유명한 사람을 안 뽑고 그래? 공약 한눈에 보기 카테고리에서 클릭 절대 한눈에 안 보입니다 제일 싫어 이거 진짜로 혹시 이 사람 공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쫙 펴는 거 아니에요? 나 엄청 많아요 축소 클릭해야 되는 거 알죠? 100에서 75분 줄여가지고 봐야 돼요? 아 그거 투어리스트 가이드? 네 제대로 처음 형태로 절대 못 잡는 거 동대문구 대학가 거리에서 경희대, 외대, 시립대, 고려대 대학 문화타운을 형성한다는데 이걸 문화타운을 일부러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재조정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주부도 찾아오는 현대식 경동시장 강남에선 양재동 하나로만 가시면 됩니다 이상 끝! 공부에 파란색과 초록색을 쓴 페이지가 있네요 아니 민생당 칼란은 왜 갖다 써요? 아니요 이거 약간 더불어민주당 폰트예요 보호색 보호색 무너진 경제 불안한 사이 5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폰트가 민주당 폰트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지난번 총선까지만 해도 서울 권역에 그런 제재가 있었던 것은 강남구 서초구 뿐이었어요 민주당이 파란색을 덜 쓰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서울 전체가 이 진달래당이 파란색을 쓰죠 진달래색을 보통 쓰고 있는데 유독 그쪽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가는 레이어를 쓰고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흥미롭습니다 궁금해서 지금 사진을 많이 보거든요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서울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같이 사지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백금산 플래티넘 마운틴 61세 남자 이거 2년 전에도 친 건데 또 웃네 아니 왜냐하면 나는 골드 마운틴까지만 생각했는데 성을 붙이니까 플래티넘 마운틴이 되잖아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난 변하지 않아 구의원 재선 치의원 초선의 정당인입니다 부산 영도 출생 부산 대평초 경남중 국제영화고 성원대 사회복지학 학사 호원대 행정복지학 학사 한국외대 공공감사정책학 석사수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네요 병역은 본인 해군하사 전역 아들은 육군병장 만기 정권은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인데 이때는 서울시의원 임기 때라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소명으로는 투표소를 못 찾는 참관인의 전화에 투표 참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투표소 위치를 알려준 것이 한국법 위반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87년 장모님이 가태원한 후보의 아들 머리에 맞대다 정화수 떠놓고 김대중 당선을 비는 모습에 감동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보통은 김대중을 만나서 감동해서 민주당 정치를 시작하는데 김대중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느냐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네요 물론 87년에는 낙선했죠 그 다음번에 성공했고 첫 출마는 2002년 무소속이었습니다 왜 무소속일까요? 감동을 좀 하다 말았네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의 플로우를 보여줍니다 7회 지선의 바른미래당으로 구청장이 출마해 낙선을 처음으로 경험해봅니다 재선 구의원의 중간에 잘리긴 해서 초선 시의원까지 지냈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마이크로 지역 공약 위주입니다 이경시장에서 40년째 떡앤커피를 운영하니까요 가서 중앙공약 없냐고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아 떡앤커피요? 네 무슨 소리 한가인데 시내에 떡집하는 커피 맞아요 떡카페 많아요 젊은 민중당 후보를 좀 확인하시겠습니다 오준석 35세 남자 정당인 경희대 시민사회 학석사 현재 행동안원 동변문연대 운영위원장이고요 그리고 민중당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운동본부의 공동대표입니다 재산은 209만 2천원 집 없이 770만원의 예금과 대출을 껴안고 있습니다 병역은 입영소지 폐제 2005년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희대 정경대 학생회장이었고요 한 청년의 계보를 잊고 있다고 합니다 15년이 지난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현재 활발하게 선거운동 중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중고거래의 유명한 사기꾼인 오준석씨보다 정보가 적은데요 동일인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준석씨는 카페 여러 군데에서 유명하더라고요 밀리터리 카페 무슨 카페 무슨 카페에서 오준석에게 사기당했어요 그럼 댓글에 그분을 아직까지 모르셨다니 후보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옷이랑은 거래도 안 해 중고나라 회원들이 있어요 거의 그 수준으로 사람들이 치를 떨더라고요 선거 포스터 힙합니다 마미손의 가면을 쓰고요 비슷한 옷을 입고 이걸 할까만까 내가 고민하는데 소년챔프에서 백의성씨 파트 있잖아요 위성정당 거대정당 악당들아 기다려라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포스터를 찍었습니다 마미손이 뭔지 모르신다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만난 후보중에서 때깔이 가장 힙합니다 이게 민중당 공보라고는 2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이네요 되게 많이 발표했죠 왜냐하면 민중당이 돈이 없어서 홍보를 못하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싫다는 있는데 크리에이티브가 부족했던 거였는데 좋네요 그렇습니다 민중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이 격동고딕은 다 쓰네요 이게 민주당이 많이 쓰는 폰트거든요 이게 한국의 문화랄까요? 폰트는 돈 안 쓴다 무료 폰트들이 있는데 무료 폰트들이 아주 많은데 이렇게 다들 격동고딕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나는 투표를 많이 썼지 확실히 폰트는 트렌드를 보여주죠 민주당이 처음으로 썼는데 거의 다 이 폰트를 쓰고 있네요 공약은 거의 민중당의 중앙 공약인데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뭔데요? 물, 전기, 가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무상 공급 공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다 무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이가현 27세 여자 페미니스트 활동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 불꽃페미 액션 활동가이고 전 페미당 창당 모임의 준비위원이었습니다 재산은 6억 8,800만 원인데 거의 부모님 재산이고 본인 재산은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5년 일반교통방의 두 건 모두 벌금팩 시위 관련 정가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아무도 안 열어줘서 내가 여는 토론회 방송을 열었다길래 확인해보려고 눌렀더니 그때 라이브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사했어요? 여기서 본인 재산이 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시청자가 20명이 넘어서 우쿨렐레도 쳤었네요, 이벤트로 아, 그래요? 네 조금 보다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쿨렐레 보니까 4톤 돈을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좀 비싼 것 좀 사줬지 이렇게 작은 것 좀 사줬거든요 학교에서 청소노동자 식비 인상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 당시 함께 연대해줬던 알바노조와 연이 생겨서 이후에 알바노조 활동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알바노조의 위원장 중에 지금 후보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최초의 사람들이 헷갈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약은 성상품화 광고 3진 아웃 성평등 다양성 감독관 의류 사이즈 표준화 의무 이거는 여성만 알아들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1인 가구 전용면적 확대 그 외 현재 한 번씩 말이 나왔던 여성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 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양인들 정치에는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정치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스텔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텔싱은 기본적으로는 고의로 도중에 피임기구를 없애는 행위 그 외에는 피임이 됐다고 속이는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인데 이게 저는 국내 정치인 공부에서는 처음 봤네요 여기까지 동대문 갑이었어요 동대문 을로 갑니다 수도권이 외면하는 개념에서부터 사고를 출발해야 됩니다 서울도 지역 민심과 지방정가의 특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울어져가는 균형추가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당의 예비 후보들 중에서는 분노 억울 탈당 무소속이 늘어날 겁니다 현역 의원이 2명 출마했는데 디펜딩 챔피언은 제 손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 전국에서 면적상 가장 좁은 지역구 동대문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36세 남자 순천생 순천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육군병장 만기 공룡연회 강금실 당시 서울시장후보 자원봉사자로 당원활동을 시작했다니 학부생 시절부터 민주당원이었던 셈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대학생위원장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민주당 팜에서 키운 육성형 정치인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생들까지는 볼 수 없던 모델입니다 무슨 정치 학교에서 정치를 배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전의당에서도 이번에 아카데미 1기 수료생들이 후보로 나온 것처럼 이제 조금씩 이런 후보들이 나올 것 같네요 26시던 2010년 서울시의 비례대표로 낙선 14년 지선에는 민주당 공심위 중에 재심위원을 했었는데 공심위는 불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도 있지만 학계나 시민사회위원들 아예 정치를 안 하던 사람들도 잠시 불러 쓰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 비례는 24번으로 낙선 모친의 소원은 작년까지는 후보가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네요 선고라는 이름의 시험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효도하는 방법도 글쎄요 당선된다고 효도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돌려치기 재산신고에 본인 예금 천만 원을 빼면 순천에 살고 있는 부모님 재산만 적어냈던데 사골세를 살고 있는 건가요? 걱정돼서 말이죠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이예훈 55세 여자 국회의원이죠 17, 18, 20대 서초갑 삼선이었습니다 창원생이고요 마산제1여곡 서울대 경제학과 UCLA 경제학 박사 장남 육군 병장반기 차남 육군 이병 복무 만료 삼남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은 국교위의 97.73% 본회의 출석률 86.54% 대표 발의 법안은 총 26개 중에서 수정가결 1건 원안가결 2건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클릭했더니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자는 그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정가결 법안은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건축물 해체시 안점점거 의무화를 명시한 법안인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시아버지 김태호가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울산의 다선 국회의원이자 군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유명 정치인이고 아들은 공부시키고 며느리는 정치시켰습니다 자타공인 유승민계 바른정당 대표까지 했고요 지난 총선에 고생을 많이 했죠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형우가 갈수록 이상해지네라는 문자를 이해운과 주고받은 것이 기자에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포착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현주나 새 보수당이나 왜냐하면 공관위원장한테 내가 가서 당신이 점점 이상해지네 라고 말하기는 자살이죠 이현주나 새 보수당이나 통합은 마찬가지인데 이현주는 험진 경기 광명을 피해서 부산으로 단수공천 받고 이해운은 컷오프 지상욱 민현주는 수도권 경선 하태경은 경선이라며 공천 형평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해운 후보는 서초갑에서 컷오프 당하고 지금 동대문구로 오게 된 거죠 그 느낌 있을 거예요 왜 집이 되게 잘 사다가 사업했는데 갑자기 모든 가사는 다 팔고 이렇게 들어가는 기분 어서와 강북은 처음이지 이해운 끌어안는 유승민 바라보는 유승민 이해운 대화 나누는 이해운 유승민 언론사들 타이틀인데 연예인 연예의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자칭 이유 남매라고 부르면서 블로그에도 친분을 과시하는데요 친류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이른 궁합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은 당연히 선별적 지원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중앙당 지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며칠 전에 한 거여서 지금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될 텐데요 중앙당론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당론은 지금 중앙당론을 청와대가 받아주는 바람에 당론을 바꿔야 돼요 알았어 지금 당대표가 50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재개발 고등학교 유치 교통단 해소 등 심플하게 내걸었습니다 고등학교 유치는 있던 학교가 없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지역의 경우에는 난데없이 학교가 모자라서 긴 통학거리가 문제가 되긴 하고요 또 콩나물 교실도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동대문구는 중구성동구 종로하고는 달라요 인구가 늡니다 교육정책 차원에서 보면 학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 새롭게 학교를 짓는 일이 생기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는 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보수당 출신 바른미래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제가 드리고 있는데 영남을 제외하면 바른미래단계가 공천이 됐다는 게 꼭 살아남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은 유승민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생활하는 의원들이 많으면 유승민은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대선가도에서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침유계의 공천들은요 김종민 34세 남자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총학생 회장이었다고 하고요 현재 청년 전태일 대표이며 민주노총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원입니다 재산은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역은 병장 만기 2011년에 서울시립대에 다니던 고 황승원씨가 이마트 탄연점에서 냉동창고 수리를 하다가 질식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이 문제가 됐었죠 김종민 후보는 당시의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청년들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청년 전태일의 활동이 그 활동입니다 공양학은 방과후 수업 위탁제도 금지 즉 공무직으로 뽑으란 이야기겠죠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후 직고용 서울시 구청 소속 청소노동자 민간이탁 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말씀드렸던 공공의료분야 의무복무 조건으로 의대 전액장학금 제도 월세지원 조례 등입니다 제 바가지에서 새 나온 무소속 한 명이 있습니다 무소속 MBD 민병두 남자 61세 국회의원 영문직편은 BDM입니다만 강원도 횡성 출생 서울로 이사와서 복내초 대동중 경기고 서울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81년 항림 사건으로 끌려가 이근한에게 고문을 당했고 이는 30년 뒤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현재 정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가에 기록되어 있는 국부법 위반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은 87년 재현의회 사건으로 받은 정가입니다 출소 이후에는 만화광장에서 편집인을 지내다가 이후에 문화일보의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력은 전 문화일보 워싱턴 특변 정치부장 재산은 17억 800만원 정도 되고요 맨날 쏘으라고 모닝만 타는 아빠가 싫어 그래서 장남은 펠리세이드 본인의 자동차가 두 대인데 소울이랑 모닝이고요 큰아들은 펠리세이드를 뽑았습니다 작은 차가 싫다고요 그렇죠 사가정의 아파트에 살고 있네요 병역은 보충령이었다가 병역 의무가 종료가 되고요 장남은 병장 만기 17대 열린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18대 동대문을 해서 홍준표에게 패배 험지였는데요? 험지는 험지네요 19대 리턴 매치에서 홍준표를 이깁니다 그렇죠 빠밤 홍준표가 사실상 야인 비스크물이 하게 된 전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도 당선되어서 3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금가미 설치 법안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발의 등 중요한 법안들의 경우 본인도 홍보를 많이 하고 보도자로도 많고 유명합니다 20대 기록을 보겠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 81 계류가 76.54% 대한반영폐기 15건 수정가결 3건 원안가결 1건 있습니다 원안가결된 1건은 대부업의 최고이율 규제의 일모를 연기하는 법안이었고요 수정가결된 금융혁신자원특별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운영하는 법안입니다 정무위 출석률은 94.62% 본회의 출석률은 92.31%입니다 집사인데 고양이가 너무 귀엽네요 2018년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추다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이 있어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에서는 브루스를 추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브루스가 진짜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교수님이랑 노래방 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브루스를 쳐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학생이라고요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런 문화가 실제로 있는 문화였네 나는 교수들하고는 노래방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당을 원망하지는 않고 다만 장경태 후보에게 맡기면 질 것 같으니까 내가 무수속으로 나가서 이기겠다면서 무수속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장경태 후보는 질 겁니다 질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말이 50%는 맞아 들어가겠네요 공약은 고위공직자의 추기금 금지 공공부문 경쟁 촉진 중소기업 직접 수출 지원 등등 다양합니다 본인이 추기금을 내기 싫은 건가? 좀 궁금하네요 공공부문을 뭘로 어떻게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대문갑을 광진갑을 확인하셨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중랑구부터 시작하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물과 결합해 40배로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하는 질경이 씨앗껍질 차전자피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 SBS 출신 정치인들 중 초기 세대인 유정현 의원이 잠시 보수의 새 지역구를 개척하는 듯 했지만 21세기에 민주당이 자리를 내준 기간은 딱 4년뿐입니다 4선에 도전하는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서영교 55세 여자 상주생 달성서씨 486유닛 중곡초 면목여중 해원여고 해원여고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정액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저는 세월을 후보들 장남의 병역사항으로 느낍니다 17년 봄에 입대한 장남 육군병장 만기 87년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호헌 철폐투쟁의 기록입니다 6월 항쟁으로 특별사면 자녀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수배중이던 본인 생일날 본인처럼 수배중이던 남친을 만나러 가다가 체포 국보법 직시법으로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민주화 관련 전과지역 요파시적 엔딩 지금 그가 남편 졸업 후에는 시민 보면 사실 후보들 제가 다 소개 안 들어서 그렇지 꼭 대모하다 연애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손희상 이론이죠 네 졸업 후에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공공년 세천년민주당에 들어와서 중앙정치를 시작합니다 20대 도중에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가족들에 대한 의혹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탈당했다가 선거법 위반 무죄를 받고 복당합니다 18대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안 될 비례 33번을 받아 선거운동만 했고 19대 민주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아 당시 분노 억울이 식지 않은 탈당무 소속 유정현 의원을 잡고 초선 이지혁구 3선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유정현 의원은 은퇴했죠 19대 본회의 92.5% 법사위 96% 20대 본회의 91.03% 교육위 100%의 출석률 좋습니다 20대 149개의 대표발의 법안 중 가결이 5건 논의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의원들은 일하는 척과 실제 일 둘 다 더 많이 합니다 국립대 교원의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한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97.5%에 달하는 비용을 땡겨오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 환경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보고를 의무화한 약간 두꺼비 같기도 하고 사람은 괴로운데 자꾸 웃음이 두꺼비 수시출몰 지역입니다 의무화한 섬마을 집단성폭행 사건 직후 나온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괜찮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단어를 고쳤습니다 작년은 회사마다 수십 주씩 사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꼬마 주겔로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김삼화 57세 여자 변호사입니다 충남 보령생이고요 대전여고 서울시립대 행정학 학사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 현역 병역 병입 병입? 현역성 이병대상 병입은 병입은 보틀러잖아요 맥주 코카콜라 코카콜라 병입이 아니라 병입 이영대상이에요 원래 적었을 때 군대 가는 거군요 원래 하기 전에 정말 맥주를 꼭지들도록 먹겠죠 전날 재산은 100억입니다 전 20대 국회의원이었는데 비례대표였더라고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대한여선변호사의 이 회장입니다 4시 27일에 20대 국회 비례대표였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보게 되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했습니다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었는데 이걸 5년으로 늘리고요 피해 발생일로부터는 10년을 20년으로 늘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을 만들었고요 업무상 이력 등에 의한 가늠추행죄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발의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 비례의원이었습니다 안철숙의 비례의원이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지금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에 합류를 하면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제명을 하죠 하지만 민생당의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이게 또 용인이 되잖아요 미래통합당 입당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민생당 소속이 되었다가 3월 19일에 탈당을 하고 그리고 통합당에 들어갔죠 이래가지고 의원을 사퇴한 상태라서 우리가 이용하는 출석률 시스템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지금 이 사람의 독특한 레주메가 완성됩니다 지금이 20대 국회인데 전 20대 국회의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스로 직을 버려야 통합당으로 출마할 수 있었던 거였죠 서울 강남병에서 지역구를 닦아왔었거든요 통합당에 들어가면서 경기 고향 그리고 수도권 출마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중랑갑으로 왔습니다 바른미래당계들에게 강남병 같은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중랑가의 인연 정도는 시립돼도 동대문에 근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인연은 없는 거죠 소상공인 정책으로 소진공, 중진공, 직접대출 확대로 두 달 걸리는 현재의 대출 심사 기간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짜잘한 동별 맞춤 공약인데요 제가 자랐던 곳이어서 괜히 참견하고 싶어져서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보 한 페이지를 서영구 후보 네거티브로 썼네요 네 민생당 후보 보실까요? 민생당 이기현 64세 남자 정당인 해남 출신 광주고 졸업 한양대 국어국문학 학석박 한양여거와 한양대와 동덕여대에서 가르친 교사 및 교수 출신이고요 부동산업을 잠깐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육군일병소 집회제 아들은 비공개 질병으로 면제 청과는 07년 공동재물손계로 벌금 150만원 건물 관리인이 엘리베이터실을 잠가 놓았길래 자물쇠를 절단하고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킨 것 때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우나 전용 엘리베이터실을 잠갔다는 거는 사우나에 갇혔었던 건가요? 사우나에 가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둘 중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난 지선에 바른미래당 중랑구청장 후보가 됐지만 왜인지 사라졌습니다 중랑 쪽의 어떤 지역언론에 사람들이 그냥 기사와 비슷하게 올릴 수 있나봐요 거기다가 뭐 후보 확정! 이라고 한 줄짜리 기사 비슷하게 올라갔던 게 몇 개 있어요 예비후보 확정, 후보 확정, 공천 확정 근데 안 나왔어요 페이스북은 이미 버려졌고 부동산 특급이라는 부동산 업자들의 카페를 만들었지만 여기도 박문수 0 이번이 첫 돈설인데요 온라인 선거 활동은 전무하고요 공부에도 공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김지수 남자 26세 정당인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졸업 서울에 오니까 확실히 20대 후보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대학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의당 중랑구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 사회복지특보 전 쿠팡 택배기사 동대문에서 배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후 정의당 청년 부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중랑구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재산을 보니 보증금이 5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재산이 전체가 500만원이라고 써냈는데 정의당처럼 오래된 원내정당 얼마만큼 오래됐냐면 그 이름으로 원내정당인지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에서 후보들한테 재산 써내는 법 이렇게 안 가르쳐주는 아마추어를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여튼 병역은 공군병장 만기 본인 1호 입법안이라고 밝힌 법안은 차별금지법 그리고 공약은 국가책임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만 16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플랫폼 노동자보호법 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중당의 후보도 20대에요 성취화 남자 28세 정당인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은 현재 청년민중당 집행위원장이고 그리고 민중당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입니다 재산은 3700만원 공군병장 만기 헌병을 나왔네요 지난번 지선에 서울시의원에 나왔다가 낙선했습니다 공약이 보이지 않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지옥고 이야기입니다 지하옥탑방 고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사무실에도 지하옥탑방 고시원의 전시장을 꾸몄습니다 반지하는 이렇게 창문을 낮은 위치에 놓고 그 안에다가 기생충의 한 장면을 넣었고 그리고 고시원은 실제로 고시원 방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지옥고를 탈출한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네요 무소속 이성복 63세 남자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육군중령으로 전역을 했는데 또 경력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네요 이걸 전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까먹었다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특기가 전산인가? 설마 기계공학과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될 질문을 3번 했다는 뜻이에요? 재산은 2억 8천 장남은 24세 이전 출국으로 국적 상실입니다 갑자기 출마한 후보여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려던 찰나 6회 지선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 구석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아이고 카페에서 선고비 보존될까? 그나마도 사진만 있네요 그래도 재산이 2억 8천인데요 알아서 하시겠죠 공보를 보면 공보에 얼마나 많은 정관과 정책을 써야 됩니까 술에 말을 기르는 자는 닭, 돼지를 살피지 않는다 라고 크게 써있고요 밑에 체크포인트에는 오리 아래에 제똥 묻혀서 굴러가듯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은 옛날 MBC 스포츠의 송재희 캐스터가 말씀하시던 바닷가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신문을 읽는 듯한 플레이 이후로 가장 난해한 이 사람 약간 무의자연가, 도교적 후보네요 거짓 위는 사람인 더하기 활위입니다 인간의 개입입니다 잘못된 인위적인 개입을 분명하게 드러내므로써 실천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 확실했네요 전담 맞네 이 사람 캐나다에 이민 갔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복귀를 했네요 한국말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중랑을로 가겠습니다 중랑갑과 을 모두 90년대의 총학생회장 포스트포스트 386, 간혹 586이라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양쪽 다 지역 3선 도전 경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45세 남자 고흥생 순천효천고 경희대 국문과 수형으로 인한 제2국민혁 92년 경희대 총학생회장으로 교내 집회 주도 중에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전대협 의장 대행 486 이후 세대의 선두주자들 중 한 사람이지요 19대 총선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 입김이면 새가 떨어지는 줄 아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경선에서 잡고 초선위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 3선식이고요 20대에는 19대 때보다 많은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일을 했습니다 진보정당보다는 늦게 달려갔지만 파인텍, LG유플러스의 쟁의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19대 본회의 96.6%, 교문이 97.5%, 20대 본회의 국토교통위 코로나19 대책특위 100, 100, 100 민주당 후보 중 재계는 네 번째 퍼펙트 출석부 157개의 대표발의법안 가결 22건 대한반영 폐기를 합하면 타율은 3할 4푼 4할이 교직원 공제회 사칭 사기 사건 이후 입법한 땡땡땡땡 공제회 같은 명칭을 지맘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 공제회법 개정안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공제회가 회계 점검 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제회법 개정안 몇 개가 있고요 각 과학기술원에 연구시설과 토지, 기자재를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부한 사람들이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과학기술원 내에 공용시설 연구를 유치하는 과학기술원법의 개정안들이 있는데 이게 왜 여러 개냐면 울산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복부, 이것도 원소스 말퀴즈 오리지널이에요 그래도 형사처벌 편차를 줄이는 법안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댐 참사 이후 입안한 해외공사에서 손실을 냈을 경우에 처벌을 10년 이하로 확 올린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버스택시의 의무교육 내용 중 소화기 사용법을 추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기사의 근로시간 기준을 운행기록장치와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뒤에 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택시운성사업법 개정안 등의 법들이 박홍근 의원실발로 가결되었고요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대한반영 폐기된 승합차 임차 운영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서 보면 신기술 탄압 저기에서 보면 노동권 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aka 타다금지법 이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로 다른 가치를 각각 하나씩 짚은 여야의 중진들이 총대를 맺었죠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상일 65세 남자 정당인 중랑구생입니다 서울 중화초 경희중고 성경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했고요 육군상병 만기입니다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고요 전가가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87년 아주 오래전에 120만원 87년 정가면 우리가 웬만하면 민주화운동 관련 정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건축법 위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게요 민주화운동을 한다면서 거기다 가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공룡연에 범인도피 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요 범인도피인데 이게 뭐죠? 그러게요 저도 이거 해명이 그때 제가 옮었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있나요? 이게 본인으로부터 건물관리 위임을 받은 A씨 건물관리인 A씨가 임차인 B씨와 이미로 이중기역을 체결한 뒤에 잠적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 A씨가 도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인 A씨가 도피를 했기 때문에 건물주인 본인이 억울하게 책임을 졌다고 주장을 하네요 범인도피라는 거는 보통 더 많이 쓰는 단어는 범인의믹죄라고 하는데 재산은 91억 정도 있네요 두 개 다 건물에 관련한 거면 계속해서 건물주의 노릇을 했다 중랑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요? 왜냐하면 중랑 유타운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지어서 분양하고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행태들이 좀 많은 거죠 아파트를 못 세우는 대신에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방연대 비례 10번으로 출마를 해서 낙선합니다 친방연대 후신 미래희망연대 사무부총장을 지내다 양정래, 서청원, 김노식 등이 공천헌금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죠 그때 다음번에 우리가 지정생존자라고 하는데 의원직을 승계하려고 했지만 이게 불발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승계합니다 헌법이 만들어준 진정한 국회의원입니다 이후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의 흡수통일되죠 이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경력이 생긴 거죠 이게 나름 기구합니다 친방연대 비례로 들어와서 선거는 안 치렀어도 소송으로 의원을 경험했고요 와 천재다 2012년, 2016년 중랑을 공천해 계속 밀리자 2016년에는 아들을 대신 공천해 내보냈습니다 내가 늙어서인 것은 아닌가 그때 신내 지구라고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런 데에다가 아이돌밸리를 유치한다는 이 아드님의 허황된 공천 때문에 아이돌을 왜 계곡에 몰아넣는 거예요? 계속 꼬야리 있었지만 낙선됐죠 그러면 약간 김홍도의 그림처럼 아이돌화 뭐 이런 게 가능한 건가? 결국 탈당,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정당으로 가죠 입당을 하고요 이후 새로운 보수당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중랑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도리뱅뱅이 유형의 철새 유형인데요 지금은 어쨌든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중랑천에 철새가 많죠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군요 근래 지지방문이 있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고요 중랑이 낫고 중랑의 아들 그리고 중랑진또백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밀고 있는데 심지어 400년 동안 중랑이 살았다라고 하는데 400년이요? 네, 400년 전 역사를 확인하기는 없고요 아, 지반이? 본인이 400년 산 게 아니고? 물론 중랑은 90년대에 생긴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의외로 80년 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동대문구였는데 저 국민학교 한 5, 6학년쯤 되니까 중랑구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400년 중에 40년은 중랑구예요? 네, 중랑천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때 지역구민들이 엄청 반대했던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답니다 당신은 중랑천이 더러웠죠? 그리고 읽을 때 실수로 범람천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학교를 잘 안 갔었어요, 장마철 때 특별히 이렇게 속보로 자막이 떴어요 오늘 중랑구 학생들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면 되게 좋지 않나요? 나머지 지역 서울의 학생들은 뉴스에 중랑 뜨면 비 오나 보다니 아니냐 학교도 못 간 적도 못 가겠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그 기억이 있네요 중랑구 정체만 그득한데 카운터 파트너가 그렇게 센 사람이 나왔는데 왜 세웠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여 코드 하나가 읽히죠 윤상일 후보는 바른미래당에서도 존재감이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중진들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나가떨어지고 공천 잘못된 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천을 어쩌다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민중당 후보 보시죠 이소영 33세 여자 정당인 중하초 신현중 송공여고 36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재는 민중당 중랑지역위원장이고요 민중당 중랑구 불평등해소특위위원장입니다 송공여고에는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군데요? 유은혜 장관 농특사님 아무래도 호자 쪽에 네임빌라가 너무 높네요 전자와 비교해서 둘 다 지금 공천을 포기했다는 불출마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랑구의 캣맘입니다 고양이 네 마리에 인보도 포함해서 있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재산은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이고요 대출이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입니다 부부가 액티언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배우자 99 본인 1이라서 이런 건 또 처음 봤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만 소유하고 있는 건가? 신용카드를 왜 캐피탈 긁고 나면 지분을 1% 내는 사람이 휠 중에 하나만 내꺼 그럼 1% 넘을 것 같은데 휠은 비싸요 그러면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냉각수 이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워셔액 2014년부터 지선, 총선, 지선에서 세 번 낙선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2014년부터 있었던 모든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중이죠 대선은 빼고 거의 정의당 중앙공약이고 동물공약도 있는데 반려인, 요건 강화 번식공장, 펫샵 폐쇄, 공장식 축산 반대입니다 이 의견이 거대정당들까지 원내정당들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민중당도 물론 원내정당이죠 13년도에 업무방해 정과가 있는데 소명이 쿨하게 없습니다 한국복지당의 후보를 처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얘기하는데 자꾸 웃을래? 한국복지당 민정기 64세 남자 드디어 처음 하나나 나왔네요 직업은 무국정기 대표 태양광 회사입니다 이게 참 당당해 자기 이름을 넣어요 회사 이름에 끝을 모르는 정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관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차린 회사로 보입니다 소득세 납부가 17년에 없고 작년에 5만 5천원을 냈으니까 퇴직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하성 교수에게 수학했다고 합니다 육군병장 만기 전역 현재 한국효문화연구원에 이사를 하는데 이 단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보 본인은 유학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봉화산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유건을 쓰고 선거활동을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공보에도 그 사진이 이 두루마기 유건 사진이 있어요 개소식 후기를 전하는 블로그 글의 마지막이 멋져 보입니다 정치판 물갈이가 절질한 이때 정의롭고 강인하며 천부경을 가슴에 아는 애국심으로 무장된 한국복지단 민정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장정의 역사의 정치길이 길이 된다 과로열과 끝 더 웃기려면 끝 뒤에 마침표 있어요 있어요 원래 마침표 안에는 이런 문장부호를 쓰지 않는 게 관습입니다 마침표 안이 아니고 과로 안에 과로 안에 과로 안에는 보통 마침표 안 쓰죠 물음표가 아닌 이상 천부경은 뭐하는 거울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문장은 민정기 후보 본인이 쓴 겁니다 본인이 민정기 후보에 정치길이 기대된다 천부경은 대중교나 증산도에서 쓰는 경전입니다 즉 대중교나 증산도 신자인 듯 싶습니다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승려도 있고 그런데 블로그에서 쓰고 있는 닉네임은 황포도인입니다 황포도인? 지금 황포를 입었군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증산도 중에 어느 쪽에서 가까운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디다스 베켄바오를 입고 있는데 저는 버건디포 도인이죠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끝난 것 같아서 떠들었어요 성북갑으로 가겠습니다 앞시간은 한강 위쪽을 놓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갑 87체제 이후 민주당류대 민정당류가 11대3 조순영, 이철, 신계륜 등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보이는 성북입니다 19대 20대 모두 민주당이 두 곳을 가져갔는데 20대에는 의뢰후보가 21대의 가베후보로 바뀌었고 내 흉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53세 남자 부산생 부곡초 금정중 분이엘고 고대 정액과 본인 수핵탈출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장남 이병대상 고대 정경대학생회장 한총연 아래 서총연 즉 중앙집행위원장 92년 대선을 치르고 사회로 뛰어들었다 라는게 본인 워딩인데 그 워딩에 맞게 추측하면 14대 대선 백기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의 후보 캠프에 있었겠죠 회사생활 1년 반 하다가 그만두고 성북구청 비서실로 들어갑니다 유학을 다녀와 02년 대선 캠프에 합류 신계륜 당시 후보 비서실장에 있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 행사 기획비서관을 거쳐 여러 번 예선을 두들겼고 2010년부터 본선에 참가해 당선만 두번 된 재선의 성북구청장 아직도 민주당 구청장 지역들에서만 주로 볼 수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규모 창업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지난 지선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청와대로 가서 정책조정비서관 민정비서관 업무를 보면서 조직을 관리 원래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승희를 경선에서 잡았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원래 크게 들리죠 경선에서 패한 유승희 의원이 서울 북부지검에 김영배 후보를 고소했습니다 김영배 후보 지지자들의 방으로 보이는 단체대화방에서 어느 지역은 마감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응답되어야 여론조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들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고 유승희 의원은 이것이 경선 조작의 증거라면서 제출한 상황인데요 언론이 덥석 물어 이달 초에 여러 차례 보도했고 3월에 일주일 정도 당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을 한 유승희 의원은 현재는 공천 결과에 승복했지만 검찰은 김영배 후보를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한상학, 58세 남자, 치과의사, 조선대 치대 졸업,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졸업 신소재공학이면 인플란토를 이런 걸 했을까? 뭘 잠시 궁금했네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소재들 육군중위 복무 말료 장남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배임 중재 100만 원으로 98년 4월 29일에 정가가 하나 있고요 서울은 우리가 모르는 범죄가 많아 음중전이라지 범인 음중이긴 보며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맞춰주긴 03년 5월 6일 월드컵 1주년 기념으로 100만 원 그리고 05년 3월 3일에 150만 원 이렇게 음주운전도 두 건 있습니다 이거를 농축산이니 음주1, 음주2라고 썼네요 재산은 56억 정도고요 그리고 소명을 시원하게 안 썼어요 배임 중재는 소명 좀 해주지 그러게요 2006년 지선 무소속으로 성북구 의원의 선거에 나왔지만 낙선했고요 그러니까 뭐 저 배임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야 야 해봐 해봐 얼만큼 해먹어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배임 중재 뭐야 찾아보고 있어 지금 2014년에 서울시의원 새누리당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북부에 없는 의료원을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이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확충해서 성북을 스타트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공약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이미 해놨습니다 김용배 후보가 그래서 왜 다른당 공약을 아니 미래형으로 말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 지나가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러면서 해놨다고 해놨다고 거기가 성북이 아닌 줄 알고 네 아 지지역구 아닌 줄 알고 좋은데? 블로그에 좋은 글귀 좋은 말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지요 보통 50대 60대는 야생화거나 좋은 글귀에 관심이 생길 나이죠 그 왜 뿌연 야생화 배경 근데 보통은 그냥 지나치지만 눌러봤습니다 근데 만화 스누피에서 찰리 브라운이 누워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대요 침대는 내 편이구나 라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스누피는 잠을 깨우는 화신이거든요 그 스누피 커피우유 때문에 그래서 후보님 떨어지더라도 언제나 침대는 당신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 스누피는 미국사의 가장 유명한 동양철학자인데 한국에서는 커피의 신으로 쓰이고 있어요 누가 인터넷에서 봐서 짤을 본 거 있는데 누가 스누피 우유를 먹고 잠들었대요 자고 있는데 꿈에서 스누피가 나타나가지고 잠에서 당장 깨라고 싸대기를 때려서 깼대요 첫 등격 있어요 배임 증제와 배임 중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후보는 중재 간이로 증제가 씁니다 그건 뭔데요? 중제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배임 증제, 배임 수제는 있네요 뭔지 지금 제가 이해 못하고 있어요 법적인 글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증제나 수제면 배임 한 사람이에요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드리는데 공보에는 배임 중재로 나와 있습니다 박춘, 림 58세 여자, 정당인 조선대여고, 방통대 문화교양과, 국민대 정석 선거 출만한 14년 6회 지선에 구의원 무소속 낙선이 시작이고요 지난 총선에 출마 시도 흔적이 있고 지난 지선에는 민주평화당으로 성북구청장 낙선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과 마을잡지 창간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젊어서부터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제 타파 슬로건이죠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네 평범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습니까? 라며 당사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말고는 다른 의도가 안 보이잖아 가장 앞에 내놓은 공약들은 정당 공약이고요 주거와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북구에 있는 대학이 7개니까 문화예술창작 분야의 문화산업단지를 만들자는데 네이밍이 K산업입니다 K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약간 10년 전에 공부를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머리통 뒤에 오오라 있는 듯한 형태의 증명사진 있죠 이것도 10년 전 트렌드죠 성북을로 갑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54세 남자 장성생 장성중앙초 장성중 광주인 선고 성균관대 신방과 이름만 보면 기동대 경찰일 것 같지만 시위를 하던 사람이지요 시위대의 기동 그러다 말고 신군부에 녹화되어 본인 병장 만기 제대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해서 성대사상 첫 예비역 총학생회장의 기록을 갖습니다 아 녹화는 안 됐네요 의도 실패 그죠 처음에 제대를 시켰을 때 신군부의 마음은 최초로 녹화된 총학생회장 오해죠 어? 근데 총학생회장? 잠깐만 비권이 되지 못하였다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은 1991년 5월에 성균관대 내에서 불문과의 학생 김귀정씨가 시위 도중 경찰 측의 포위와 연행을 목적으로 한 전술 소위 토끼몰이식 폭력 진압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당시에 국가에 대한 법정 싸움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1992년 공문서위조 집시법 위반 같은 민주화운동전과 12년도에는 국회 예산 처리 과정 중에 의원님들 대신 몸싸움 띄워주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400만원 정도의 전과가 있습니다 장남은 현재 계룡대에서 떨어지는 개나리 벚꽃잎도 피하고 다니는 병장 국민의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 그 이후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관에서 몇 달이 건너뛰고 정무부시장 파격 승진됩니다 아 그 공고에 원래 국군 장병께 드리는 글 있잖아요 항상 거기에 자기 아들 복무 중인 사진을 넣었네요 그죠 군인들은 화가 납니다 제대하면서 뭘 병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박원순계 주요 인사로 분류됩니다 성북의뢰 초선의원입니다 20대 기록 본회의 98.08% 정계특위 82.25%를 제외하고 상임위와 특위 4개 모두 100%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116개의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가결은 5건 의사상자 심사 의결 과정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으로 과반수를 채우는 의사상자 예우지원법 개정안 이게 축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민간전문위원의 비율을 늘리는 법안이 하나 더 있고요 중증장애인 지정회사가 잘못했을 때 처분 방법이 지정 취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고용인들이 불안정해지니까 이것을 과징금,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으로 다양화시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법 개정안 정도 대한반영 폐기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아주 다수가 심판을 하는 위원회에 민간위원 별도 구성 비율을 넣는 개정안입니다 서울시 출신 인사라는 걸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 스타일의 법이고요 가결 법안의 수가 좀 부풀려졌지만 시민참여와 전문가참여를 유도하는 법안들 되겠습니다 통합당으로 만나보시죠 미래통합당 정태근 56세 남자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서울생이고요 홍대부고 연세대 졸업이고 본인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찬함 모두 해군 병장 만기 정가는 86년 지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94년에 도료고통법 위반으로 150 10주년으로 원머타임 술 한 번 더 먹고 2004년에 은주운전 100만원 제18대 국회의원이었고요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의 정무부시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정무부시장들끼리 붙었네요 지금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중당에 잠시 몬담았다가 91년 민주당으로 서울시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우리는 이 루트를 알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으로 2000년에 나왔다 2000년에 나오고 2004년에 성북갑에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 2008년에 드디어 한 번 당선됩니다 2세대의 총학생회장들은 3당 합당 때 의원님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로 나중에 인생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낙선 경력이 2회가 더 추가되는데요 연세대 출신의 연세 출마가 꿈나무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출마 경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이명박 시장 때 정무 부시장을 지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리지널 친이계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30년째 출마를 하고 있어요 아직 환갑이 안 됐는데 계속 출마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명박 형의 이상극에게 들이받았다가 완전히 찍혀서 떠돌았습니다 아 재떨이 맞았겠네요 다시 돌아왔지만 옛당의 추억 만만치 않아서 안철수계로 전향을 했다가 2016년 절친 정두원과 함께 바른정당에 합류합니다 의원 재직 당시 정두원 의원과 함께 원자력 안정 강화 법률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했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탈원전 기조에 대한 반대 정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이고요 1인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는 맛집 대신에 꽃과 식물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노년의 징후이지요 호르몬 호르몬의 영향이죠 엄청 자세 찍어서 정말 많이 올라오게 아직 56세인데 너무 빠르잖아요 갱년기 무시하지 마세요 드라마 보시면서 엄청 우실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저는 20대 때까지만 해도 꽃이 예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근데 요즘은 퇴근할 때마다 우와 아이고 아무데나 차 대놓고 싶어라 나는 꽃 어플도 있어요 꽃 이름 알기 와 그럼 난 내 부녀를 그렇게 된단 말이야? 네 화이팅 저 진짜 꽃 좋아해요 민중당 후보 확인하시죠 민중당 편재승 61세 남자 건설 51세예요? 불쌍하네 편재승 51세 남자 건설 노동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통번역과 졸업 전 통합진보당 원내 행정실장이었고요 현재는 민주노총 서울건설지부 교육위원입니다 재산은 4억 9,900만 원 정도 있고요 거의 아파트입니다 07년식 모닝이 220만 원이나 할까요? 에휴 거짓말하고 있네 물론 또 0103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닝타도를 그 있잖아요 요즘에 그 팝콘 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129에서 파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불꽃 나오고 전기 스파크 같은 게 있는 전소 귀여운 송글씨의 전가 5건 있지만 사실은 1000cc라고 써놨는데 옷하고 10,000cc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귀여운 송글씨의 전가가 5건이 있지만 89년에는 민주화운동이고요 2001년부터 2013년까지도 폭처 공무집행 방해 국회 회의장소 공용물건 손상 등은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관련입니다 자세하게 써놨네요 네 특히 국회 회의장소 공용물건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정희 대표의 보좌진으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악법 국회 날치기 통과 저지 관련 전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뭔가 막 저지를 한 거죠 폭처법은 민주노동당 모욕 관련 행인들과 다툼이네요 와 되게 당당하고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 태권도 학과 학생들과 다툼 이런 것도 있고요 아 무서운 놈들이랑 싸웠다라는 걸 지금 아 소상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네 본인은 수영으로 인한 전시글로였고요 장려함은 작년 3월에 입대해서 K9을 타고 있습니다 차 말고요 자주포 155mm 자주포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탄다고 말하는군요 그래야죠 캐터필러 돌아가는 거니까요 2018년 2월 18일에 기름역 근처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위해 들어가는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신고하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포주가 나타나 너 뭐야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 위협을 느껴서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초상권 침해로 편재승 후보를 체포합니다 아 그래서 왜 포주편을 드냐고 항의를 막 했는데 경찰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거든요 내가 왜 포주편을 들게 됐냐면요 아 그렇죠 저희 대포집 가서 얘기하실래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무한테도 소문내면 안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이 200만 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합경찰서 앞에서 오전에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억울할 일이 많았군요 네 또 3월 5일에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30대 남성이 빨갱이라며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성북구 기름역 10번 출구 집창촌 철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북구 후보들 보셨습니다 강북구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김원길, 조순영 같은 과거의 큰 이름들도 오영식, 최규식 같은 알뜻말 듯한 요즘 정치인들도 이곳에서의 최다선 기록은 재선입니다 두 현직이 모두 초선이라 이번에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겁니다 천준호, 49세 남자, 동대문생 용두초 대광중, 대광고, 경희대 사학과, 경희대 총학생회장 육군병장 만기, 구사단에서 박격포했습니다 저는 정과 말씀 안 드리면 없는 거고요 재산 말씀 안 드리면 죽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고 김병관 재산 100분의 1 수준의 부자도 아닌 겁니다 20대 때는 현역 김기식 의원을 경선에서 잡고 본선에 올라갔지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당시로서는 획기적이 돼 CR이 안 먹히던 아젠다, 남성 육아휴직, 파파코터스 같은 공약들을 앞세워 싸웠지만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에게 낙선 경선을 다시 치르고 올라온 이번에는 경선 상대였던 남요원 청와대 문합위서관을 선대위원장에 이지혁 전 바른미래당 위원장 이승훈 변호사를 선대 본부장에 세웠습니다 대타협, 대통합이네요 서울시가 몰려온다 박원순의 비서실장 천준호 서울시가 강북구를 다굴하러 간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인해 전술 같기도 하고 몰려오긴 하네요 조심해라 같잖아요 내 경선 상대, 이전에 다른 당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와서 천준호 후보의 공직생활은 박원순의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유세단장, 서울시장 기획보좌관, 서울시장 비서실장,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시장실 한쪽 벽을 빽빽히 채운 포스트잇 캠페인 유세차 없는 배낭유세 등의 선거 전략을 본인이 기획했다고 얘기합니다 통합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양석, 61세 남자, 전남 보성생, 벌교초, 광주, 사례시오고, 살례시오 중고 전남대 물리학과, 육군 소위 전역, 장남, 해군 중위, 만기 현 국회의원이죠 18, 20대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에서 외통위의 91.67, 본회의 출석률 94.23, 대표발위 8개, 수정가결 1건입니다 우와 최소 8개? 근데 또 출석률은 괜찮아요 그냥 뭐 왜 일단 학교에서 공부는 특별 잘 안 하지만 학교는 열심히 나오는 그 저 가운데 출 창가에 있는 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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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사실 이거 대센 준비하면서 처음 본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8건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 역대 최저는 18대인가 17대의 박근혜 의원 3건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법도 얼마나 귀여운데요 민방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지금은 민방위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 자체를 본인 직접 전달이 원칙이래요 그럼요 혹은 아니면 가족들인데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본인 부재 시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어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기 위해서 재방문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다 이를 이메일과 문자로 하자 하는 문자로서 확실히 하자 하는 정도의 법입니다 이거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법 사실 이거 법이 아니어도 시행령이나 이거는 병무청이 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아주 귀여운 체급이죠 아니 이걸 어떻게 반대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토론 붙여야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의사복 뺐구먼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 수령을 안 한다니 민주주의의 폭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오빠가 동방위 통지서 날려던 사람이거든요 현역인데 그런 걸 했었어요 대구 54에서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되게 자기 보지 힘들었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동장님이 통지서 가지고 제 얼굴 보면 되게 표정 안 좋으세요 내가 너를 몇 번 만에 보는 줄 아니? 약간 이런 표정 맞아요 맞아요 전남 출신으로는 이력이 좀 독특해요 1984년 민주정의당 중앙사무처 공채 5기 출신입니다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당직자형 후보고요 2008년 18대 선거에서 강북구 갑에 출마해서 당선한 이후에 정몽준계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2년에 재선 도전에서 낙선했고요 2016년 20대에는 당선됐고요 비슷한 사안으로 탈당 그리고 바른정당에 합류를 했고 그러나 비교적 일찍 2017년 바른정당에서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반성하고 자동한 국당으로 복당합니다 빠른 회심 네 남부지검은 지난 1월 정량석 후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공동태거부룡 국회회의장 소동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때서야 생각났습니다 아 그때 주동자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명 이하 처벌받는다 그럼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당직자 시절에 한가하다 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정부 질문 때 강경화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내 사법부 판단을 무조건 존중할 거면 외교부가 왜 필요한가라는 굉장히 묘한 말을 했습니다 사법부 무시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가 위안부 망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의 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와 비용 지원 정도의 부동산 개발 공약인데 이후에 미래통합당 후보들한테 거의 공동으로 나오는 공약이어서 한 번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군 소위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처음 보네요 어? 그럼 불명의 전역이야? 싸웠대요 아 그것도 해명도 있어요 싸웠는데 말렸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러면 혼자 다 덤터기 써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구절절한 사연은 좀 그래서 안 읽었어요 네 민중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민중당 김은진 55세 여자 원강대 법학과 교수 근데 아마 저만 그럴 거예요 아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단원고를 졸업했다고 하네요 고려대 법학 박사 경력은 현 민중당 공동대표이고 현재 국민주권년대 공동대표입니다 재산은 2억 4천 3백만 원 2014년에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박근혜 석방 반대 총선은 한일장 등등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이고요 유튜브 채널을 부지런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공약은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이제 그 민중당이나 아니면 민중의 소리 같은 그 좌측의 언론들을 보았을 때 좀 재미있는 점이 민주당의 이제 고관여 지지자들이 하는 말을 여기서 따다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총선은 한일전 이런 자극적인 맨틀이 있잖아요 그 트렌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보 중에서 제가 본 바로는 유일한 것 같은데 공보 제일 앞면에 본인 사진이 없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사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박 그런 우리 공화당 후보들은 있는데 참, 참신하군요 네, 심지어 배경은 박근혜 시계예요 참신하군요 어, 잠깐만 잘못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김은진 후보가요? 네 오... 이 언니가 왜 그랬지? 아니, 왜냐하면 친일 적폐의 시계를 멈춰야 돼서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서 박근혜 시계를 멈춰야 돼가지고 반대하는 쪽을 실었군요 게다가 또 올봄에는 박근혜 시계를 보면 떠오르는 건 박근혜가 아니라 이만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을 더 집어넣네요 지혜모법 관련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농축산계에서 많이 선수죠 자, 무소석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소석 선계선, 남자 65세 음악인 음악인? 네 처음 나왔어요 학력을 미기재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강북구청장에 출마했을 때는 경력을 각종 음악 심사위원이라고 냈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아니, 무슨 심사위원? 그랬었죠 지금은 전 강북구청장 후보 출마 현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독도 건립 추진위원회 대표이사로 경력이 바뀌었습니다 이사가 필요한 일인지는 제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1989년 4월에 낸 기다리는 님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네이버 뮤직에는 등록이 안 돼 있고 지금은 지코의 아무 노래가 1위입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보기 힘든 4.5 대 5.5 가르마 그렇습니다 잘 채용되지 않아요? 이 스타일은 요즘은? 이게 5대 5가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전 공감이 가는데 실제로 저러고 밖에 다니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선 때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이 똑같은 문장으로 볼빨간 사춘기가 1위였습니다 알았어 데이터가 쌓인다는 것은? 재산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병역은 공군이병 소집 폐지에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강북구을로 가죠 무슨 심사위원일까? 전국노래잖아? 꼭 좀 알아보고 싶어요 지난 20대 총선 강북지역은 강남지역과 달리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표 일부를 가져간 남북 데칼코마니의 상황입니다 강북을도 마찬가지였고 2위 새누리당과 1위 민주당의 표차는 2위 새누리당과 3위 국민의당 표차와 큰 차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박용진 48세 남자 장수생 화개초 신일중고 성균관대 사회학과 성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북부총련의장 성균관대는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당시 말로는 B권 지금 돌아보면 반운동권이라기보다는 미래의 극우가 총학생회를 차지한 곳입니다 2연주계 한 명 있잖아요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봤죠 예전에는 상당한 왼쪽인 기동민 박용진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후에는 2연주계가 당선되기도 했죠 아무튼 후보는 육군 병장 만기 2집회 저집회 하다가 전과 3건 00년 08년 민노당 진보신당으로 강북을 낙선한 후 2009년 어느 봄날에 아이고 진보정치 힘들어 죽겠네 음주운전 100 1997년 졸업학기 때 기동민 후보 시간에 말씀드린 김기정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그해 말에는 권영길 민노총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옹립한 국민승리21캠프에 있었으며 00년 민노당 창당 멤버입니다 04년 민노당 대변인 2010년 진보신당 부대표 하지만 당시 당 지도부 중에서 야권 대통합에 동의하는 사람이 박용진 후보 말고는 없어서 탈당한 뒤에 통진당행을 거부하고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운동으로 합류한 뒤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얼마 안가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되고 최고위원 경선에도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민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은 숨기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 함께 주목받았던 금태섭 의원과는 아주 다른 스펙트럼의 당내 소수파 20대 본회의 98.08% 교육이 90.48% 4차 산업혁명특위 100%의 출석률 94개의 대표발 위법안 중 가결된 것은 2건 회계 부정사태 이후 입법안 회계법인이 분할이나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금융관련 분쟁조정의 효력을 정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 가결된 건 소소해 보여요 대한반영폐기법 가운데에는 토론회에 불참한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현행 과태료 400만원 이하에서 그렇게나 모기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선거 끝나고 비용 보전할 때 불참 횟수 곱하기 10%를 깎고 돌려주는 극약처방 이게 똑같이 400만원이라 그래도 비용 보전할 때 400만원 깎는다 그러면 후보들은 무서워할 거든요 그렇죠 받을 돈 깎이는 건 너무 싫죠 그리고 비용 보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반영폐기니까 이렇게 센 법은 아닐 겁니다 공포된 거는 그 외에 다수 계류된 법들 중에 박용진 브랜드 외부 회계감사, 수익사업감시, 개방이사 추천, 이사회 회의록 공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제한, 유아 모집 기준 법제화, 맘대로 휴업 회원 못하게 하고 교비 수입 교육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에듀파인 의무로 사용하게 하는 등 사립학교 재단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의 치아를 얼어붙어 부서지게 만들 수많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시법 개정안 등은 우리의 암울한 예상대로 다 계류됐습니다 현실 정치의 고뇌를 다시 한번 절감케 합니다 진심을 담은 수건 사업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로비와 타협을 해야 하는가 그건 별로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안홍열, 61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충남 서천생이고요 서천 선동초, 서천중, 서울 신일고 후보라고 가진 고등학교 동문이네요 서울대 법학과 졸업, 육군 중2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05년에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100만 원 벌금이 있습니다 전 한국전력 상인감사위원이었고요 낙선 5번, 당적 변경 없이 2000년 보령서천 국회의원의 출마 낙선 이후 20대 선거까지 4번 연속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마약전당 검사 경력이 있었는데요 검증된 능력,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계속해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는데 전패한 민정당류 정당의 후보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절대로 출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 특징이 동네 구석구석을 너무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공약이 너무 구석구석 공약입니다 아, 일은 없고 지식 만든다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트럴에서 읽어드리긴 그렇고 지역 유권자들은 좀 한번 보셨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걸 박용진 후보와의 대결을 사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지난 총선 이전까지의 부산의 민주당 후보들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요 부산 민주당형, 민정당기란 네, 이번 선거에서 이 정도 기록의 후보들은 거의 컷오프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 살아남은 것 자체를 보면 어쨌든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가까운 거죠 혹시 이런 공약 때문은 아닐까요? 상속세법 감면, 위원적인 공소처법 폐기, 살안전 정책 폐기, 공무원 정원 감축 네, 그거야 뭐 중앙당 공약인데 이 지역구의 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벌집을 쑤셔놓은 사람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도봉구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 경기도 서울대 선후배 경기도? 경기고지 물론 경기도에도 서울대는 있다만 경기고 서울대 선후배이자 민청학년 사건의 필드플레이어들이었던 김근태와 유인태 민주화운동의 대표 유닛들 이름이 아로새겨진 18대를 제외하고 민정당당에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은 도봉구 김근태의 혹은 6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성은 도봉갑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66세 여자 강화군 교동도생 교동인씨 이일여고 이대사회학과 장남 병장만기 부평의 봉제공장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놈의 먹물들은 위장취업하면 뭐한다? 연애 취업한 그 해에 수배 중이던 꽃미남 김근태를 만납니다 근데 노동운동 할 때는 진짜 위장취업하고 노동운동 하면 연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같은 일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 보는 사람이 뻔하고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 같은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라고 야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알갱오르게 돈도 생기잖아요 본인 역시 시민사회운동가이며 남편의 신병이 자유롭지 못할 때 남편과 동일한 전투력으로 홍보전과 선전전을 벌인 걸로 유명합니다 80년대 민가협 총무 87년 로봇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 지금도 프로필 첫 줄은 국회의원 둘째 줄은 김근태 재단 이사장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김근태 전 의장이 세상을 뜨자 당이 열렬히 설득하여 19대 전략공천 1호로 출마합니다 민주화운동의 파트너 정치적 조역자의 출마라는 점에서 부자 세습과의 1대1 대응은 적절치 않습니다 19대 본회의 98.3% 보건복지 96% 20대 본회의 98.08% 보건복지 97.75% 여과위 100% 초석부는 8년 내내 최상 111개의 대표발의 법안 중 가결 1건 대한반영 폐기 29건 가결된 법은 수산물에 남은 신종 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실태조사 근거가 없던 것을 새로 넣고 검사기관 자격요건도 올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고요 대한반영된 법안들 가운데서는 의료법인의 2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이사회의 친인척의 비율을 20% 이하로 설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 처리 내역을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업주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때리는 산안법 개정안 건강식품 기능만 판매하는 회사가 제약회사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방지법으로 알려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안으로 반영됐습니다 반영 결과만 보면 보건복지위에 알맞는 입법활동을 잘 했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김재섭 또 빵원후보나 안네요 32세 남자고요 주 레이터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서울생이고 서울사대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각 전공 웬만하면 이런 거 안 읽어주기로 했는데 왜 읽는지는 알 겁니다 할 게 없어요 주식회사 레이터는 뭐 하는 데일까요 나중에 일하는 회사인가 돈도 나중에 주고 육군이병소지폐제고요 재산빵원 대표라는 사람이 너무 성의없게 재산신고를 했지요 현재 정치플랫폼 그리고 주식회사 흥정망정대표 흥정망정? 네 청년공천 3인방 중 한 명이에요 레이터는 모바일 유언 플랫폼 회사라고 하네요 유언을 남기요? 네 모바일 유언을 남기는 건데 그거를 이제 플랫폼 그래서 찾아봤는데 자세한 기업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이터는 못 간다고 전해라라는 뜻이군요 이것도 후보 본인 인터뷰에서 제가 찾아낸 거고요 방금 찾아봤는데 그냥 IT 회사까지만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많이 말하던 퓨처 메이커는 아닌 거죠 네 아니 근데 대표인데 주식 한 주가 없나요? 네 청년공천 3인방 중 하나가 이준석 후보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퓨처 메이커와는 별도로 네 네 비체대 출신으로 서울대 럭비부 주장단이라고 하고 마르티스 콩이 오빠 준비된 후보라는데 뭘 준비한 건지는 현재 파악 불가능하고요 마르티스 사료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도 할 게 없어서 말장난이에요 제선내 블로그를 제가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최초로 최초이죠 그러니까 그 저기 선거권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아니지만 선거권이 만 18세 청년들에게도 가 있잖아요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관련한 워딩 하나 뽑지 못하는 이번 청년 후보들은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건지는 너무 빤해서 선배 정치인들 그대로 답습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내세울 건 또 청년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조금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만 따라가면은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을 때에도 농구용어로 지금 가비지타임 벤치 선수가 나왔어요 네 호남의 통합당 후보들까지 다 합해봐도 가장 헐렁한 느낌의 캠프 같습니다 와 서울에 이렇게까지 성의 없이 준비한 후보가 나오네요 이번에 미래통합당 선거가 강북 쪽에서 특힉습니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만 두 개인데 재산을 0원으로 적어냈다는 게 그리고 기업 정보 같은 것들도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제가 성의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정의당 후보 확인해 보시죠 정의당 윤오 52세 남자 정당인 신창초 신일중 경동구 성균관대 정액각 현재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도봉구 위원장입니다 예전에는 광고회사인 FCB 코리아의 재무관리사였다고 합니다 재산은 3290만원 정도이고요 병역은 상병 복무 만료 시의원 선거에서 두 번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에는 유노, 윤호 라는 슬로건을 썼었는데 이젠 안 쓰네요 그러니까요 이름이 이거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은 동방신계 상품성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좀 위험했고요 그건 맞아요 늘 위험했어요 언제 카슈오페로 날아가 버릴지 모르니까 페이스북 소개는 이왕 태어난 거 잘 먹고 잘 살자 세명운동 같은데? 아무리 선거기간이지만 사진밖에 없는 여성의 계정이 친구 신청을 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만약에 캠프 보좌관이 캠프의 비서관이 해주는 거면 성의 없이 다 확인 눌러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광고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후보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자마자 이 광고 계정이 까친하고 싶어요 아래 아이디로 말 걸어주세요 라는 글을 봐야지 않습니까 중앙공약 외에 따로 강조하고 있는 공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보가 통합당 후보보다 훨씬 준비 많이 한 겁니다 그래도 도봉구 울로 가겠습니다 유인태의 역사 그리고 민주당 도봉불패 기록이 다 깨졌습니다 챔피언은 민중당 김선동과 구분을 하기 위함인지 별명이 생겼는데 별명이 비트코인이라네요 왜? 비트코인을 좋아한대요 도전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53세 남자 변호사 화순생 조대부고 서울대법대 학생회장 사시 39회 유시버클리 법학 석사 91년 두 차례 국법법 위반으로 복역합니다 먹물들은 데모하면 뭐한다? 연예 배우자와는 시시입니다 본인 수형으로 인한 제2국민혁 장남은 장남은 다음 달 4일에 입대합니다 빠염 빠염 51사단 입영 예정 아이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네요 아이고 그냥 향초사단 있잖아요 교수님 그 질문이에요 어딘지 몰라요 저는 화성이 있어요 51사면 문재인 전 대표의 20대 총선 영입 인사 트래프트 5번 도봉구는 첫 내 집 마련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방학동인 것 같은데 뭔 놈의 26평형이 6억이나 합니까? 40패스 후에 간 곳이 태평양 아 회사요? 네 진짜 태평양으로 간 게 아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양 그러면은 그건 라이프 오브 파이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리차드 파커와 함께 태평양 맞나? 인도양 아니야? 다시 자 태평양이나 유명한 화장품 회사 기도잖아요 아 이제 어디 갔어 그 태평양은요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죠 저더러 물어보면 저는 돌핀스? 되묻겠지만 법조인들에게 태평양은 김현장 바로 아래에서 2에서 3지방쯤 되는 거대로 펌 잘 먹고 잘 사는 회사입니다 이왕 퇴원한 거 잘 먹고 잘 살자 미래통합주구 중에서도 태평양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초동에 초밥 먹으러 갔는데 법조타운은 초밥집도 이름이 태평양입니다 그건 어울리죠 차라리 네 태평양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 지난 총선 유인태 의원의 컷오프 이후 비교적 다급하게 캠프를 꾸렸고 낙선 후 계속 지역구와 중앙당을 오가며 해먹었습니다 지구당을 관리했다 지역위원회를 관리했다 초밥을 아니죠 벌어놓은 걸 재산을 지금은 19억 9천만원인데 줄어들겠죠 벌었으면 써야죠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영 및 선치 운영 의무 확대 재난극복수당 조항 신설 등의 정책 공약을 보았습니다 통합당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선동 그 김선동 말고요 그죠 통합당 김선동 56세 남자구역 20대 국회의원 현 지역입니다 강원도 원주생이고 고려대 사범대학 부속고 고대부고네요 고대사대부고죠 고대부고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었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에서 정무위 91.54% 본회의 출석률은 94.23%인데 법안 발의는 총 36개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2건입니다 원안가결된 법이 국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근거법안 혹은 상향하자라는 상향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것도 역시 법을 규정하는 데 명확히 하자라는 법이고 나와바리법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선 긋자 이 정도입니다 오히려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1인 한도 5천만 원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조금 5년마다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 총생산액과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5천만 원이냐라는 이런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의 입안의 퀄리티 같은 걸 보실 때는 이런 거를 또 봐주시면 좋은 게 벌금 올리기라든가 잘해보자 나와바리 이런 것 같은 것을 통칭해서 언론에서는 무쟁점 법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 이상 하등수를 모르는 혹은 누가 해도 하는 거 말고치기 이런 것들 이런 류의 무쟁점 법안이 많네요 도봉의 큰아들 김선동 그러면 아버님은 김도봉 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당적변경원 씨 당선 낙선 당선 아니면 고길동 씨 아닌가요?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한 도봉구의 아버지 YS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정치를 입문했고요 공약은 의정활동 보고와 그간 도봉구의 자신의 치적을 이야기하는데 방학력 엘리베이터 설치도 자기의 성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전철역이든 다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용직으로 일한 게 아닌 이상 이건 구청장이나 구의원한테 줘야죠 네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여기에 향후 매우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꾸준 출마 후보가 있군요 최순자 여자 66세 주 우정 트레킹 여행사 대표이사 찾아보니까 우리가 걷다 보면은 국내 여행 일정 쫙 적혀있는 전단지 같은 거 있죠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되게 많죠 걷다 보면 마치 새벽 7시에 어디서 집합해가지고 같이 관광버스 타고 12시 어디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지리산 꽃구경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구경 가고 무슨 구경 가고 무슨 구경 가고 저녁에 도착 이런 거 그리고 2만 2천 원 이렇게 써있는 거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안승준 군하고 화개장터 촬영 갔다가 되게 깜짝 놀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 버스들이 줄줄이 와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관광 상품들이 있죠 당일치기 패키지죠 그런 걸 몰랐어요 버스도 있고 기차 패키지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찜실방 같은 데서 하룻밤 자는데 거기 장사꾼이 와가지고 옥장판 파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식으로 다단계랑 연결이 많이 돼 있고 옛날에는 이런 여행 상품으로 묻지마 관광도 많이 가고 그랬죠 물론 뭐 이 업체가 그랬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랬다면 일찍 망했겠죠 네 어쨌든 그런 여행 상품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적당했습니다 전 15대 16대 국회의원 출마 출마 현 우정산학회 회장인데 공직선거 출마는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무려 25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95년 구청장 선거에 나갔었고요 이후에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에 4번 연속 무소속 출마 낙선했습니다 이후 16년간 절치 부심에서 2016년 총선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료 미제출로 등록 무효가 됐습니다 아 이 등록 무효 뭔가 했더니 무슨 단일화 사퇴 이런 게 아니군요 새로운 근데 등록 무효되면은 돈 당연히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OMR 미기제로 그렇죠 납세가 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납세가 0원이네 재산이 3,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납세가 0원이네라고 멍하니 있다가 살펴보니까 2016년도 기사에도 5년간 납세 실적이 0원이라는 기사가 남아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9년 동안 최소 9년 동안 납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영세민 그러게요 체납액이 적혀있지 않다는 건 영세민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면 네 정가는 3건으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정가를 쌓았습니다 아하하 이거 뒤늦게 마무리 공부한 거잖아 남은 거 RPG 게임할 때 열렙이라고 하죠 내가 전과가 없어서 떨어졌나 봐 2018년 정보통신 이동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벌금 200 인터넷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2018년 지선에서 인천교육감 후보 최순자 씨가 보수단이라 과정에서 비밀문건을 공개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건이 있었거든요 면밀히 살펴보면 결과 상관없습니다 순자는 흔한 이름이죠 그렇죠 작년 지선에서 결국 보수단이라 과정에서 서로 물어뜯던 후보는 낙선하고 도성훈 후보가 당선되어서 업무를 보게 되었죠 이게 인천교육감 후보 때 이야기인데 그래서 도성훈 후보가 결국 당선이 돼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도성훈 후보가 업무를 보고 있던 2019년 5월에 누군가의 재물을 송개해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거든요 평행이론이구나 이거는 도성훈 교육감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업무도 방해했네요 네 명예를 훼손하면서 업무를 못할 정도로 훼손을 한 거죠 방해하면서 내 얼굴만 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얼굴을 붙들고 넌 나쁜 놈이야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야? 동영배 넌 나만 바라봐 그럼 옆에서 술 먹고 내가 술을 마셔도 벌금을 100만 원 받았는데요 소명이 아주 독특합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사실 증거가 없거나 사실을 잘못 알고 문자를 보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 밑에 줄이 하이라이트인데 거짓이 일상인 여행업계인데 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대로 말해 벌금 맴 와 제가 지금 반했죠 여행업계에서 고소를 한 번 더 당해야죠 독특합니다 거짓이 일상인 여행업 업계인데 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대로 말해서 벌금 맴 그러니까 지금 이 소명서를 보는 순간 그 아래 페이지에 있는 본인의 기구한 삶에 대한 소개를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으려고 그토록 실현의 연속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참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 폐기 어 잠깐만요 최순자는 1%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0.99%잖아요 거짓말할 확률이 이토록 탁월한 인재인 최순자를 놔두고 300명 중에 한 명일 뿐인 인물을 자기 대신 국회로 보내는 어리석은 선거를 또 할 건가요? 뭔 말이야? 일단 문장이 틀려서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껏해야 국회의원 뽑느라고 나를 안 뽑는 게 말이 되냐라는 뜻이에요 국회의원 후보의 변입니다 나 우리 스타일이다 우리가 애정하는 후보 케이블카를 만들겠답니다 서울에서 간만에 보는 이거 그만 보자 다 했죠? 빠져들어갈 것 같아 종로보다 더 보고 있어 지금 다 했죠? 어 네 충남 당진군 면천면 송학리 자신의 출생지를 밝혔는데 이 출생지의 이 3D 사진 같은 건 뭔가요? 마치 그 말에 아미상과 송학리를 초음파로 찍은 것 같은 아이 배 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찍은 것 같은 이거 이런 류의 느낌은 제가 인터스텔라에서 바다밖에 없는 별 아 그렇죠 그래서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이고 와 공보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돈을 써서 만들어낸 공보에 페이지의 절반에 자기 고향 지도 그려놓은 후보가 있군요 그 밑에 도봉구에 사는 게 창피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전 도봉구에 안 사는데도 창피합니다 근데 지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총선 보니까 다시 한 번 피선거 건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얘기했어? 국회의원 후보들 왜 이렇게 멀쩡하냐고 제가요 똑바로 안 찾은 거 아니야? 내 마지막 문단이 이거 아니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씨 이런 천재가 있는데 그동안 안 찾고 뭐 한 거야 이제 나온 거지 제일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봉선 입구에 연설 방송차를 대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greeting for you 이런 후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노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살짝 아쉬워할 때도 목 놓아 울 때도 가족이지만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하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서울특별시 노원구갑 야권 연대가 화두가 된 것은 확실히 18대 총선의 경험이 큽니다 여러모로 보통은 유리했던 동북 3구 노원 도봉 강북도 한나라당에 쓸려가는 모습을 범야권이 똑똑히 목격한 거죠 18대를 제외하면 민주당당도 혹은 진보정당도 맞다위만 되면 크게 어려운 싸움을 한 적이 없는 노원구입니다 20대 3명의 승자가 모두 다시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55세 남자 종암초 대광중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실에도 있었습니다 본인 소위 복무 만료 장남 병장만기 민선 1, 2기 공릉동 월계동의 재선 서울시 의원 3위 지선에는 노원구청장으로 체급을 올렸다가 낙선 20대의 공천을 받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을 잡고 올라와서 재선식입니다 아까부터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민주당 후보들은 대통령 사진 시원하게 쓰네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권장사항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용진 후보는 몇 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대문장만하게 초선의 성적 본회의 92.95% 국회 운영이 100% 정무위 98.21% 좋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워낙에 그때그때 날씨가 다르니까 위기를 느낀 여당이 그냥 쓰세요 했을지도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78개의 대표발의 법안 중에서 가결이 3건 2014년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삭제된 조항 때문에 국가발주 연구개발과제 사용의 대가를 진불할 근거가 흐릿해진 깨진 링크 때문에 세출기록이 잘못되게 된 것을 고친 수리법안들이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반영 폐기된 법안들 가운데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외장형 식별장치 대신에 홍채 등의 생체인식 정보를 등록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성범죄자 취업 불가기간에 교육, 수련, 문화활동 제공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코니의 추락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를 기존 시설에도 적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이 괜찮습니다 고용진 후보를 예전에 이긴 적이 있었던 노원구청장이 통합당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이노근 66세 남자 충북 청주생이고요 청주공고 중앙대 경제학과 육군이병 독자 사유고요 장남도 육군이병 복무말료 그러면 사이좋게 상병은 어떤 기분일까?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전 노원구청장이었습니다 2006년에 노원구청장이 되었고요 2010년에는 또 노원구청장이 나왔지만 낙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카운터 파트너가 그 유명한 김용민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김용민 아닙니다 2016년에는 근데 결국에 낙선했습니다 이후 주로 박원순 안철수 묶어서 까기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본인이 너무 험지해요 여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 자녀의 병역 문제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헌장 문제 그리고 공관견 문제에 관련해서 앞장서서 난리를 쳤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는 포스코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애국산법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뢰법 그리고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을 내놓은 전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법이 아니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런 걸 또 법이라고 내놓을 수도 있더라고요 아베 신조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공약은 이런 겁니다 중앙공약이 많은데요 로스쿨 폐지를 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 그런데 이번 후보들 중에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나오죠 어쩔 겁니까 그렇죠 탈원전 탈정책 탈원전 탈정책 탈원전을 탈정책하겠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는 통합당 공동공약이고요 그나마 유의미한 게 전세보증금 임차인 보호법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나영 44세 여자 정당인 대원요고 덕성여대 사학과 수료 현재 민중당의 공동대표이고 노원주민대의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을 조직해서 다양한 문제를 구청에 직접 요구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이력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재산은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가 2건 중 97년에 있는 정가는 학생운동 작년 공무집행 방해는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정가입니다 공약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같은 민중당 중앙공약과 마스크 지자체가 매입하여 주민에게 일괄 배부 그 외 소소한 지역공약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원갑이었고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을 한강 위쪽에 지난 총선 트렌드가 대충 비슷했습니다 이 지역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합해도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죠 제가 2자 하나 빼서 민주당이 기는 결과가 졌었나 이런 순간 낮은 포복 민주당 오타 너무 많다 서울 원고 아이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62세 남자 서울생 성수중 경동고 연대통업공학과 연대환경공학석사 연대 기독교인 학생회장 기생 아 기생이라고 해요 네 카톨라 학생회는 가생회는 기생 같이 운동권 종교 동아리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집시법 징역 3년 82년 그래서 그 기독교 동아리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기독교 동아리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교파 때문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운동권이 있고 비권이 있고 그렇죠 지금은 다 신천지입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맞아요 그때 있었던 성교단체들 거기다 쓰려나갔어요 집시법 징역 3년 82년도는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 신군부 규탄 항내 시위 주도 혐의입니다 91년 신민당에서 처음 시작해 90년대 초선의 서울시의원 노원을에서만 3선을 하고 최고위원회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올라간 여당 내의 대표 지방위에 출신 오가닉 19대 국회에서 진보를 향한 민주당의 가장 강렬한 구애의식 노동탄압 감시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만듭니다 지금이야 어서 뭐하는지 예전보다 티가 안나지만 19대에는 대기업들 많이 괴롭히면서 당도 우원식 후보도 시너지를 크게 얻었습니다 지난 대선 근처였던 17년 5월 당권파초계 대표선수 홍영표 의원을 잡고 원내대표가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첫해라 더없이 강력하게 새누리당이 협조를 안 해주었지만 여타 원내대표들과 비교해볼 때 대판 싸움내는 기사들은 저는 사실 못봤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XSFM에 출연했다가 그것 때문인지 저주받아 낙선한 후보들이 많았잖아요 그 저주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세다 19대 본회의 93.7% 환노의 81.5% 20대 본회의 97.44% 산자의 85.29% 개선되었습니다 67개의 대표발의 법안 중 가결이 5건 기껏해야 자발적 리콜에 기대던 것을 사망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원인규명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을 넣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두 개를 빼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규정에만 맞지 않아 롤롤롤 혈압 저하중이야 지금 머리 아파요 내려가셨겠죠 미래통합당 이동섭 63세 남자 정당인 고흥풍양초 고흥중고등학교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용인대학교 체육학 학석박 학석 그리고 명예박사까지 그리고 온갖 대학교 정치학 법학 학위가 있습니다 육군 상병 만기 온갖 대학교 온갖 대학교예요 육군 상병 만기 장난 육군 병장 만기 전 20대 국회의원이었고요 현재도 국회의원이고 태권도 연맹 총재입니다 연맹 총재라서 그때 도복 입고 국감 나왔구나 태권도 공인 구단입니다 까불고 싶지 않습니다 무도 특채로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빤하죠 노원을 태권부위 이동 접이 타이틀입니다 2000년 민국당으로 노원을에 출마해서 낙선했고요 2004년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낙선 2016년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당선 19대 때는 고 노회찬 의원이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었고요 제보거래 안철수가 출마해서 반발을 했으나 빨리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20대 국민의당 비례를 받고 국회에 드디어 등원을 했습니다 2020년 2월에 미래통합당의 안철수 개인 김중로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했고요 노원을에 단수 공천되어서 지금 선거운동 중이죠 그런데 그 민생당이 낸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취소의 해당 의원이고요 그래서 민생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전 20대 의원으로 해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변혁인데 전혁입니다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임을 명문화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쭉 있고요 그만큼 태권도 관련한 구설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헬퍼와 핵 유포자를 그런데 게임 관련한 것들이 많아요 헬퍼와 핵 유포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전문 대리 게임 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원 진흥법 개정안을 발휘했었고요 게임 서비스 종료로 유저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 먹티 방지법 그리고 e스포츠 선수 표준 계약서법 등을 대표 발휘했습니다 대리 게임으로 이번에 논란을 탔던 정의당 비례대표 류 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기도 한 게임 태권인입니다 약간 포스트 전병원 의원을 이루고 있나요? 나는 싫어요 게임을 그냥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비난당합니다 유권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요 저 게이머로서 보면 상당히 현재의 맥을 잘 짚고 있네요 굉장히 이 관련해서는 전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에서 놀랐어요 63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해도가 많고 좀 해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토라면 최소한 10에서 15년 리니지 했죠 아 그래요? 했다고 가정하면 갤러그가 아니고요? 갤러그를 하면서 대리레버 방지법을 내진 않습니다 그렇죠 리니지는 돈 없으면 못하는 게임이니까요 강북에 학원 중심가가 노원이잖아요 중개죠 맞춤 공약인 듯 하면서도 이게 국회의원 공약인가 싶은 공약이 있습니다 스타강사 초빙 그리고 학원 바우처 사용권과 학원 학부모 공영 주차장 건설 공약이 있습니다 저녁 때 완전 빡빡해가지고 늘 난리거든요 저는 이런 공약 볼 때마다 필요는 하겠는데 이걸 국회의원이 입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욕망이 굉장히 분명한 거긴 하죠 이런 류의 공약은 또 다른 우울한 그림자인데요 구의원과 시의원들 자신의 공청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원 의뢰 후보들이었습니다 18대 홍정욱, 19대 노회찬, 20대 안철수 네임밸류 최강의 히스토리를 자랑하는 2010년대의 노원 병입니다 안철수가 빠진 자리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기 내놓을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청년 후보들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둘이 합쳐도 민주당보다 15% 남짓 모자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김성환, 54세 남자, 거문도생 10살 때 서울로 와서 창서초, 중동중, 한성고, 연대법대 전대협 제야 담당 학생 대표 본인 소개 중에 일부 학생운동 직후 6월 민주항쟁에서 함께했던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참여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나라사랑청년회를 만들어 활동했고 이곳에서 저를 오늘에 있게 해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돼요 역시 뭔가 정치운동하면 연애하네요 나라사랑청년회를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청년을 구했죠 92년 신계륜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 신계륜 의원은 비서관이 한 100명쯤 됐나요? 신계륜 사단 나라사랑청년회가 아니고 나랑사랑청년회예요 신계륜 의원은 거의 국회의 시민중학교다 신계륜 의원은 아무래도 02년 대선 노무현 후보 단일화 승리의 최대 공신이기 때문에 이 방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90년대 재선의 노원 구의원 08년 18대 총선 노회찬이 홍정욱에게 2천여 표차로 줬던 바로 그 싸움의 3위 이후 10년, 14년 재선의 노원 구청장 18년도 재보선으로 들어온 초선의 국회의원 20대 국회 본회의 93.94%, 산자위 72.31%, 에너지특위 66.7%, 최악은 아니지만 서울민주당 중에서는 제일 안 좋습니다 12개의 대표벌이법안 가운데 대안 반영 폐기만 3건 전기설비 공사 계획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전기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미량 요양병원 화재와 제천 복합상가 화재 이후 입안한 전기안전관리법 원안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내시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일 많이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후보는 지난번 바른미래당 후보군요 이준석 35세 남자 나이 꽤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생 온곡초 월촌중 서울과학고 하버드대학교 경제학학사 졸업입니다 그 온곡초네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온곡 온곡 육군이병 복무 만료고요 재산은 의외로 또 3억 정도 뿐입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고요 헌미래통합당 최고위원입니다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고 박근혜키즈라고 불렸었죠 젊은 보수 과학고 하버드대라는 어떤 공부자라는 엄친아 같던 이준석 후보가 2016년 노원구병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서 만만치 않은 똑똑이 안철수를 만나서 낙선합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손수조와 문재인이 붙어서 지금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겠는 손수조 찾아봤더니 애기 엄마 돼서 애기 잘 키운다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달리 생존했습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낙연 카운트 파트너로 제2의 손수조를 찾고 있었다고도 하네요 그렇죠 퓨처메이커를 찾고 있었다가 여하튼 세월 지나서 나이 그리고 저 황교안 대표가 나가기 싫은데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황교안은 지금 당내 최고형 퓨처메이커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에 의하면 네 그렇죠 김 빼버리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여하튼 세월이 지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이준석 후보도 머리를 2대8 가르마로 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러네요 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해서 이후 유승민계로 활동을 했고요 N번방 관련한 워딩이 있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실수라니 실수? 실수 같은 이렇게 했잖아요 N번방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가 본 사람들의 처벌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두둔하는 것처럼 디스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에 비해 텔레그램 암호화폐라는 두 기술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실드죠 네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라고 해서 묘하게 돌려가기 같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댓글은 근데 다시 이랬습니다 대표가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부 안 한 거를 부끄러워해야지 이거를 또 이렇게 실드라고 쳤느냐 이런 댓글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당이 무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럴싸한데 표 벌어들이는 말을 하는 재주는 없어 보여요 네 언론 탓을 좀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렇게 프로필에 있습니다 상계동에서 그 나이대에서 글을 가장 잘 쓴다던 국민학생은 헤비페북허가 되어 있고 난가? 학예 발표에 사회를 도맡던 그 학생은 얼떨결에 방송일을 하고 반지하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주차 공간이 너무 여유로워 새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던 어린이는 30년이 지나 지하에 주차장을 파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라면서 글을 이렇게 써놔요 공약에서 망했네요 단상 이주의 글과 현 정부의 글을 링크하고 그냥 한 줄 정도의 코멘트를 보태는 건데 이걸 되게 힙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계동에 글 잘 쓰는 친구가 이렇게 없었나요? 그죠? 그래서 단위과세 기전 1억 원 상향,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국가 책임 교육 강화, 국공립 대학의 정시로 일원화, 한시적으로 공매도 제한 등을 그냥 자기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원구병의 후보가 5명인데요 최연소는 이제는 이준석 후보가 아니죠 이남수 29세 남자 정당인, 인덕대 사회복지 전공, 경력은 현재 정의당 청년본부의 부본부장이고요 그리고 현재 심상정 당대표 사회복지특보입니다 노회찬 정치학교 1기 수료했고요 현재는 청소년 무료 공부방 BEEC 운영위원이라고 합니다 재산은 400만 원, 월세 보증금만 있네요 그러니까 그 스쿨에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 쓰는 법 병역은 2병 복무 만료 선거운동 중에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네요 정의당, 민중당은 이런 케이스가 벌써 두세 번 나오네요 민중당은 술 취한 남자한테 맞았는데 이남수 후보는 술 취한 것도 아닌 사람한테 미친놈 많아요 그러니까요 공약은 집 가까운 곳에 1대1 멘토링 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설치 공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중당 후보입니다 김선경 35세 남자 정당인 동북초 창북중 송영고 경희대학교 철학가 졸업 현재 민중당의 공동대표이며 현재 민중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상인본부장입니다 자산은 1020만 원 정도 있고요 병역은 이병 복무 만료 정가는 한 건 공집방, 교통방, 벌금 100만 원은 집회 시위 과정에서 생긴 정가입니다 공무집행방이랑 교통방에 알잖아 공기선거 세 번 낙선했습니다 공약은 노조 조직률 50% 여성건강지원센터 전국민 주치의 제도 단계적 도입입니다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말인데 민중당은 언제나 표준 공보를 준비해 줍니다 예전에는 강제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민중당 공보가 다양한 공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새는 딴 공보 만들겠다고 하면 못하게는 안 합니다 강제하는 단계는 우리 공화당이 거기까지 가 있고 그렇습니다 왼평구로 가겠습니다 이제 동북쪽의 구역들을 다 봤고요 내부순환로를 타고 은평구로 왔습니다 인권변호사의 아이콘 조영래 변호사의 처제이기도 한 이미경 현 코이카 이사장이 삼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이런 곳에 전략공천으로 들어온 새 후보면 싫어할 만도 한데 이미경 이사장은 기꺼이 자리를 내줬죠 쉬고 싶었나? 그 챔피언의 2차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46세 남자 대원외고 중국어과 서울대법대 홈페이지 이름이 주민센터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4045회 본인 중2만기 법무관이죠 96년 당시 학생운동의 중도적 정파인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의장 민변의 사무처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20대 총선 문재인표 영입인사 17번 촛불문화재에 참여한 시민들이 무더기로 기소당한 상황에 헌법소원을 얹어서 야간 집회 금지 규정 위헌 판결을 받아내면서 한 큐의 사건을 해결해버리고 유명세를 탑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는 서울광장 차벽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지요 그 후에도 세월호 유가족, 쌍차의 고자, 용산참사 대책위 등등의 법적 지혜를 빌려주면서 이름이 높아진 인물 20대 성적, 본회의 99.36%, 법사위 96.95%, 사계특위 100% 최상급 132개의 대표발이 법안 중 수정가결 1건, 수정안 반영 1건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전체 아동청소년의 인식 등에 대한 조사와 이해증진 교육 등의 사항을 넣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개인회생 절차 도중에 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채무자들을 구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상관련법 개정안 그리고 민주당이 박주민을 부른 1차적인 이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만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원안이 있습니다 입안한 모든 발의법안이 분명한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 이슈들을 근거로 담고 있고 개정의도와 논리, 솔루션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오롤롤러와 호롤롤러가 당연하다는 듯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민주당 19대, 20대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가장 이상적인 입법 노동자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십시오 홍인정, 50세 여자, 나주생이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입니다 장남 2급 현역 입영 대상 재산 8억 1천만 원 전 청와대 행정관, 전 국무총리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어? 인정? 인정! 이게 선거 구호예요 그렇죠 은정? 나는 은정? 옆에는 주민센터인데 뭐 2018년 지선 때 제가 소개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호남의 딸이었는데 지금도 호남의 딸 하긴 아버지가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요 오직 음평만 생각하는 이라고 읽으면서 건망증 중증인 저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더라고요 블로그 재활용 방을 새로 얻었는데 도배를 안 한 기분입니다 옷도 빨개요 그냥 계속 이게 그 모르겠던 사람 후보 만나면은 누구지 하다가 블로그 보면 딱 떠오르잖아요 어우 이거 아직도 그대로야 이러면서 자유농축산이니 퓨처 농축산이니 되었고 홍인정 후보는 그때도 기호 2번이니 크게 안 고치고 2번 옷도 안 바꿨어요 어렵게 경선을 통과했는데 소감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선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라임 쳤네 나름 그렇죠 공천도전만 4전 5기입니다 주차난이나 불강천 악취 문제가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국회에 가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아마 대체로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공약은 구청장 공약 재활용이니 궁금하시면 2018년 지선의 대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냉혹하게 이상입니다 모든 걸 다 재활용했군요 준비를 새로 하지 않고 나와도 되는 네 퓨처 농축산이 이 논평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한마디를 좀 거둘 수밖에 없는데 지역 공약이 너무 자세하고 많으면 농축산이 비판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죠 내놓고 싶은 중요한 중앙공약이나 정책공약이 없어야 까요 있으면 사실은 못 까요 왜냐하면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역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공보에는 못 쓰니까 근데 그걸 간과하고 마치 노동하고 민주화 정가 10개 있는 후보더러 정가범이라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공보를 봤더니 지역 공약만 있다고 무조건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인들이 우리? 매우 아마추어적이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바깥에서의 활동이나 본인의 정강정책 같은 게 뭐가 있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공보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한웅 56세 남자 변호사로 한웅 법률사무소의 대표입니다 해남 출생 서림초 북성중 광주대동고 고려대 형사법 석사 석사는요 군대를 장교로 가려고 진학한 것이었는데 뭐가 잘못돼서 육군병장 만기 그러면 석사는 땄어요? 아들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양 연기 상태고요 전역 후에야 석사를 따고 다행이네요 석사를 못 따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석사를 따고 사씨도 그제서야 합격합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08년에 상해벌금 1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소명이 없어요 다만 저는 변호사의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왠지 떠오르더라고요 확실치 않죠 변호사 펀치 그러니까 상담원 상담원인을 펀치 아니 뭐 증인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났다든가 재판 펀치 재판 펀치 저서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뭐 저서가 있긴 하다 19대 총선 직전에 민주당 예비후보였거든요 그때 출간한 출판기념형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에 와서 20대 총선 출마를 시도했는데 역시 두 번 다 똑같이 공천 안 됐고요 이후에는 민주평화당이 되었습니다 본선 처음이군요 민변에 있었고요 2011년 촛불지기 때 변론을 맡았으니까 그때 박주민 후보와도 같이 있었겠네요 본인을 촛불 변호사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은평구 상공의 ECC 16기 회장이라고 하는데 후보의 현수막에는 ECC가 아니라 CEO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야 이게 했는데 ECC는요 최고 경영자 과정 CEO 과정의 이니셜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둘 다 맞는 표현인데 왠지 속는 느낌이 납니다 흐맞았네 일단 현 회장은 아닙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대학 등록금 무료가 공약의 전면에 있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지역공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은평을로 가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을 박종이와 전두환에 맞서 싸우는 척했던 이명박 의 개파 핵심 인사 박종이와 전두환에 맞서 싸우던 이재호를 잡은 이걸 문장으로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적의적은 내 편은 아니지 아니다 이거구만 적의적이지만 이재호를 잡은 지난 대회 우승자가 등판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48세 남자 은평구생 신도 초대성 중 대성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이 전과가 없고 병장 만기인 게 어색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 최초의 만기제대 예비업병장 졸업 후 대우에 입사하고 무영일을 하다가 노무현 대성 캠프로 갑니다 청와대에도 있었고요 정식 후보가 된 것이 처음이고 19대에는 고향인 은평이 아니라 특이하게 전북 고창 부안으로 도전했다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20대 성적 본회의 98.72% 기획재정이 98.21% 아주 좋고요 94개의 대표벌이 법안 가운데 가결권이 3건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시설 조항을 삭제한 민영화 스타일의 기상산업지능법 개정안 화학물질의 현행 규정이 유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인데 금지물질에만 취급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이 있고 제한물질은 제한이 없는 법을 고쳐 형벌을 신설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먹는 물 품질관리 교육을 한 번에서 정기로 바꾼 먹는 물관리법 개정안 등 미래통합당 허용석 63세 남자 공인회계사고요 전북 지난생입니다 용산초 당산중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육군중위전역 장남은 공군병장 만기 3.1회계법인이라고 유명하죠 여기 고문이고요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입니다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78년에는 하나 더 땁니다 행치에 합격합니다 주로 재경 공무원으로 지내왔고요 2006년에는 1급 관리관인 세제실장으로 진급을 하고 관세청장까지로 근무했습니다 잘 나갔네요 네 잘 나가던 공무원입니다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해서 새내기죠 용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용산이 아닌 은평울로 전략공천됩니다 낯설겠죠 무섭기도 하고요 무서워 북한산 너무 높아 막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 코로나19로 정부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소득 7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공약인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청와대가 이 공약을 실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당과 맞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여기 전제는 있어요 정부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란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출판물이 나는 경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평을 금평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전략적으로 지금의 지역 이름을 한 단계 낮게 표시하는 것이 딱히 똘똘해 보이진 않습니다 컨설턴트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평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구민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종민 49세 남자 정당인 공능초 태능중 재연고 서강대 생명과학과 졸업했습니다 현 정의당 부대표가 탈당한 사람 빼면 두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이 다 지구당으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은 8억 5천 183만 3천 원 아니지 8억 5천 정도 있습니다 병역은 본인 병장 만기 정가 두 건 중 98년 국포법 위반은 학생운동 2009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네 2009년 음주운전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문장을 그렇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09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이 소명도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 같거든요 네 기억나는 저는 뭐래요? 모친의 응급상황으로 발생했지만 반성한다고 합니다 응급상황이어서 술을 먹은 상태지만 급하게 운전했다 그렇죠 엄마 모시고 가느냐 하지만 반성한다고 합니다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저도 모친의 응급상황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는데 택시 탔거든요 업어 업고 뛰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집이 막 상꼭대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겠지만 공직선거 5번 낙선했습니다 마지막은 서울시장 선거였고 아 이때 읽었군요 1.6% 득포하여 5위였습니다 공약은 정의당 중앙공약 외 여러가지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만의 공약은 없다 지역공약이죠 그게 네 지금 기본소득당의 지역구 후보가 지금 두 번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기본소득당 신민주 공화당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김종필이죠 네 신민주 여자 25세 정당인 성균관대 유학 동양학과 졸업했습니다 경력은 전 청취 정년 청취 정년은 청취 오면 안 되죠 뭔 소리야 청년 정치 네 경력은 전 청년 정치공동체 너머의 대표였고요 정년까지 40년 정도 남았어요 네 현행법에 의하면 수유 너머도 있었잖아요 연구공동체 현재는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입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연꽃 아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재산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신의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그리고 여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정의당 후보의 논리와도 비슷하죠 기본소득은 가족의 일원이 아닌 개인을 호명하기 때문에 소수자와 여성의 삶을 바로 가리키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의 결혼제도라든가 가족제도라든가 가부장제 같은 것에 끼어들어가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개인들에게는 큰 생명줄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복지소득 같은 게 가족단이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 여성이나 소수자의 삶은 없어진다 공약 중에서 결혼 여부 묻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법으로 막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회 전반에서 막겠다는 얘기는 아니길 바랍니다 취업 면접 때나 이럴 때 얘기겠죠 그럼요 무슨 오가작통법도 아니고 길에서 결혼하셨냐고 물어봤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결혼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프리즈 이러면서 미란다 원칙 그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응급 의료 상황에서 가족 이외의 지정 1인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광범위한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성소수자들에게는 중요하죠 동성 부부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자궁경보험 주사 생리용품 산후조리원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 등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자궁경보험 예방주사가 비싸거든요 현재는 네 근데 그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다실에서 3차까지 맞으면 한 60만원 이렇게도 돼요 미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60만원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싸지고 고쳐져야 됩니다 지역마다 여대생들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네 맞아요 맞으면 좋죠 남성들도 맞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자궁경보험은 주로 남성에게서 올리니까 자궁경보험 아 그렇군요 자궁경보험 예방주사 맞기 운동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지역에 이게 유일하게 밝혀진 암바이러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들 데리고 가는 운동을 하죠 캠페인을 하죠 첫 성경험 이전에 맞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하지만 주로 그래서 요새 청소녀라고 하죠 많이 권유받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저도 맞아야겠네요 저도 맞았습니다 네 자 은평까지 돌았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3호선 따라 조금 밑으로 내려가 서대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트넬 서울 시간입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행동이 또 다른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강력한 방역수단입니다 그럼요 방역에 도움이 되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서대문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깨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감 2000년부터 지금까지 두 명의 연대 8일 학번 동기 겸 연대 총학생 회장 서대문갑의 송대관 퇴진아 이성헌과 우상호가 지역구 사무실도 같은 길 6건물 도보 2분 거리를 사이에 두고 20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우와 이름의 이니절도 이응식 회우시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총선은 룰이 올림픽 룰이라 4년에 한 번밖에 못 싸우는 관계로 현재 두 사람의 승부는 3승 2패 우상호 5세 독특한 점은 완전 1대1로 붙었던 19대 총선을 제외하고 언제나 2에서 4% 정도 득표하는 캠프 의미 있는 변수가 등장했었다는 겁니다 우상호 57세 남자 국회의원 철원생 용문고 연세대 국문과 87년의 연세대 총학생 회장 그렇다면 그는 이한열 열삭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 이한열 사망사건은 6월에 있었고 시위원장에서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있던 인물이 우상호 후보였으므로 아마도 두 건의 민주화운동 관련 정과는 저 직함과 관련이 있겠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 얼굴과 목소리가 필요할 때 민주당 유당이 먼저 찾는 인물 중 한 명 그 사진 양옆에 있는 분들은 배우 우연씨하고 안내상씨죠 그렇죠 19대 대선 시기에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지선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만 했었습니다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었다면 장관직으로 갔을 것이고 본인도 방송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들어갈 뻔했다고 했는데 본인의 원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통합당 이성헌 후보에 20년 수건과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사선을 준비합니다 19대 본회의 81% 과방이 98.4% 20대 본회의 90.38% 문광이 86.96% 중 그래도 더 나빠지는 의원이 거의 없는 걸 보면 여당이 뭔가 단속을 한 것 같은데 비결이 알고 싶어집니다 38개의 대표발의 법안 중 4건의 가결법안 대한반영폐기법안 가운데서는 신협도 선관위의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협법 개정안 지금은 농축임협 이런 데만 되거든요 수협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장교와 부사관 수준으로 맞추는 군인사폭 개정안 같은 법들도 있고 제가 한참을 뒤적뒤적뒤적 솔까 별거 없었고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으니 그가 입안했었어야 할 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원한 가결이 20대 입법기록 단 하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성헌 61세 남자 전남 영광생 명지고 연세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박사입니다 육군 입영 소집해제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전 16, 18대 국회의원이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입니다 큰 거 하나는 하지 않은 거죠 연세대학교 졸업 후에 민추협의죠 민주화 추진협의회 전개 입문에서 김덕룡을 따라서 상도동계 정치인이 되었고요 YS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다 시작은 야당으로 했어요 1996년 15대 신한국당 서대문갑에 나와서 낙선 2000년 한나라당으로 당선 2004년에는 또 낙선 2008년에는 당선 2012년에는 낙선 그러면 순서상 보면은 당선 차례여야 되는데 2016년에는 그냥 또 낙선 규칙이 꽤 좋습니다 그중 2000년 선거에는 우상호를 꺾고 나왔고요 전적은 3대2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지친 거죠 전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 길을 다니면서 3호선을 따라서 몇 번 운전을 해봤거든요 사무실이 빠진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후보죠 서 서울의 심장 서대문 대 대한민국 명품 도시 문 문제 해결은 이성헌과 함께 정말 이런 삼행시가 있습니다 공부에 그래서 저의 또 삼행시 본능을 일깨웠거든요 그게 본능식이나 갑니까 문재인 탄핵은 이성헌과 함께 이거보단 낫네요 서 서대문 국회의원 되기 대 되게 힘들다 문 문 문 문제인 싫어 이게 공부에 다예요 그래서 공부 내용 정리 요약하더라면 공부문은 이렇습니다 문 문 우상호 우상호도 싫지만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사실 우상호 후보와는 이 정도면 미운 정도 들리죠. 중앙공약과 대체로 다 비슷하게 지금 공부문을 구성을 했고요. 대학과 밀집 지역의 어떤 출마 후보들의 공통 공약입니다. 보인 원눈촘, 단독주택 주거의 정비 공약 정도가 좀 눈에 띕니다. 이 정도입니다. 농축사님이 원룸촘으로 오타를 내셔서 원룸이 아주 촘촘하게 있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 촘촘하게 있죠. 우상호 후보가 이 지역에 들어오기 전인 96년부터니까 이제 이성헌 후보가 여기 자리 잡은 건 24년이 됐어요. 신민호, 34세 남자. 정당인으로 서울시당의 사무초장입니다. 그리고 중앙당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선고용 직함이 아니고 대한외국당 시들부터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몇 명씩 있었어요. 아 근데 교체 안 되고? 여러 명으로. 사실 중앙당 대변인, 당대표 대변인, 당대변인 이런 식이잖아요. 대전대 경영학과 졸업. 재산은 차와 예금만 신고했고요. 육군병장 만기 전역. 반도체 회사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일하다가 애국집회 초창기에 참석하면서 얼굴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영입인지 19호가 되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영입의 시간대입니다. 영상 자료로는 분명히 2018년 11월에도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2월 28일에 발표된 영입인지 19호예요. 당적이 없는 대변인이라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대변을 너무 잘하면. 근데 직업인으로서 발표를 읽었을 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게 안드로이드 보이스와 다른 점이 무엇이죠? 실체는 사람이라는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19호라는 글씨를 보니까 실체가 사람인지 인중인가인지도 좀 헷갈리네요. 이상입니다. 전진희 여자 33세 정당인. 서울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이때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현재 민중당 서대문구 위원회 부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서울 청년민중당 부대표이며 청년유니온에도 있었네요. 재산은 854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모두 학자금 대출입니다. 선거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전진희 후보도 서대문지니라는 별명을 스스로 붙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안 놀리겠습니까? 서대문지니. 그렇죠. 놀림에도 참고 이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포부의 수는 2018년에 서울시의원 서대문구에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은 민중당 중앙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 코로나 민생법 등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랑 코로나19가 거의 정당 공약을 휩쓸었네요. 서울의 그림은 이번에 대부분 지역구마다 최고령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고요. 이곳은 무소속 후보가 최연소입니다. 신지예 29세 여자 정치인. 중학교 때 두발자유운동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대한학교인 하자작업장학교를 나왔습니다. 이후 청년기업 오늘공작소를 세웠죠. 최종학력은 고려사이버대 문학콘텐츠학과 졸업. 녹색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려고 하자 탈당했습니다. 결국 기득권의 배지를 나눠가지려는 현실이 한국정치의 한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녹색당은 설명드릴 타이밍이 따로 없겠지만 하승수 씨와 여기저기 내부에서 프릭션이 좀 있었는데 신지예 후보의 의견은 정확히는 소수정당의 연합으로 제3지대를 만드는 것에선 찬성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결국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한국정치의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탈당을 한 겁니다. 경력은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그리고 현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입니다. 재산은 900만원 전진희 후보보다 45만원쯤 많습니다. 그렇죠. 밥은 신지예 후보가 사야죠. 공직선거에서는 두 번 낙선했죠. 녹색당 비례로 낙선한 바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낙선. 서울시장 당시 득표율 1.7%로 4위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번 포스터도 때깔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멋있는 포스터를 틀고 귀여운 음악 트는 선거운동은 조금 안 어울리긴 합니다. 음악도 확인했어요? 저는 그거 확인 안 하는데. 되게 조용할 것 같았는데 예비후보 시절들만 해도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그래도 음악은 틀더군요. 다들. 그러니까요. 공약은 다양합니다. 성착취 영상물 관련 공약은 정의당하고 민중당에도 있는데 신지예 후보의 경우에는 스트리밍도 포괄적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무상피임, 생리용품, 스쿨 미투센터 설립, 임신중절략 수술 의료급여화, 뇌전증과 암 치매에 대해서 의료용 대마 시범특구. 이게 제일 독특하네요. 의료용 대마 시범특구. 네. 서대문에서. 그리고 개식용 즉각 철폐, 대학 다가구 하숙집에 절전 리모델링 지원 등의 다양한 공약이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시범특구는 안동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정책공약만, 중앙당도 없으면서 중앙정책공약만 이렇게 나오는 후보도 드뭅니다. 네. 서대문을로 가죠. 지역의 최강자를 꺾어 올라온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게 됐고요. 13년간 이곳 의석을 지켰던 고 정두원 의원이 떠나간 자리에 통합당이 낸 새 후보는 정두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52세 남자, 서울생.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서대문구에 정착해 지금까지 거주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포구, 베이징대, 북경대는 같은 학교? 나는 바보.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서강대 중국학 석사, 옌타이대 객좌 교수, 손님 자리에 앉아계신 교수인가?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진짜 달리기 못하는 자세로 뛰네요. 1990년 1월 30일, YS가 통일민주당 해체를 선언하는 날, 무명의 국회의원이 번쩍 손을 들면서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요. 그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 건 다들 압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뭐라고 하던 도중에 찍힌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60년간 DJ와 호형호제하던 동교동계의 창시자 중 한 사람 김상현 전 의원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김영호 후보입니다. 딱히 새로운 설명을 못 찾겠어서. 부친 김상현 의원은 공인연의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지만 열리누리당을 택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의 출신 때문도 있죠. 아들 김영호 후보도 잔류를 해서 새천년민주당으로 17대 총선 서대문갑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서대문갑의 송대관 퇴지나 이성원 우상호 후보가 모두 43% 이상을 득표하면서 4.62%라는 놀라운 득표율로 본선의 충격 대비 본인도 충격받고 옆 동네로 옮겨갑니다. 와보니 서대문 의뢰는 고 정두원 전 의원이 있었지요. 그에게 두 번 낙선했지만 19대에는 0.8%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옆에서는 두 마리 고래 사이에서 등이 터졌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한 명밖에 없어서 어찌어찌 간신히 따라왔네요. 그렇죠. 당시에 야권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정의당 임한솔 후보와의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시 떠오릅니다. 임한솔 전 의원 가족 여러분, 임 전 의원이 다시 정치한다고 하면 높은 데서 집어던지세요. 인천에서 안 들으셨을까봐. 20대 성적, 본회의 98.72%, 국회 운영이 80%, 행안이 98.1%, 4개의 특이 100% 좋습니다. 87개의 대표발의법안 중 가결은 한 건, 난폭운전을 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렉카에 대한 잦은 민원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결이고요. 반영된 폐기안 중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차의 견인, 보관, 반환해 드리는 비용을 부담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소가 주류를 제공하거나 그를 채용한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성별, 종교, 신분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 시 차별을 할 수 없게 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자녀 임기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봤던 일들에 대한 공약이 많네요. 렉하차도 그렇고 좋아요.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송주범 57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석 서대문구의 거주, 현역 입영 대상이었는데 뭔가 되게 사연이 많아서 그냥 제가 올려놨습니다. 활동성 폐결액 결국에는 5급 전시 근로역 면제라는 얘기죠. 전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송주범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 제도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도의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자기는 시의원 출신이었거든요. 구의원이 423명, 시의원이 110명, 약 543명 정도가 구 시의원인데 국회의원 300명도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많은 반대가 있겠지만 그래도 구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의원 숫자를 조금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관상 적당한 정당은 국민의당입니다. 이따라고 전직 시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있을 때 구의원하고 한 번 싸웠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화장실에서 맞았거나. 쟤들은 하는 게 뭐야?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겠네요. 2006년에 서울시의 서대문구에 당선이 돼서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그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시의원보다는 구의원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역구를 직접 챙겨주는.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들과 더. 그게 무슨 뜻이냐.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구의원들이 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특혜를 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왜 빼. 그래서 같은 선거구에 같은 당적으로 시의원이 계속 나와서 2010년, 2014년 내리 낙선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정두원 의원과 함께 지내온 어떤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홍은동에 있는 가파른 백년사길을 따라 올라가서 백년사나 백년산 산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재개발 다 끝났는데 어떻게. 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편입니다라는 글도 좀 오랜만에 봤는데. 자주 안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순간. 좋아하는 편과 싫어하는 편이 있으면 좋아하는 쪽으로.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라는 이 시가 그냥 갑자기 떠올랐고요. 저도. 저는 편 가르기가 떠오르는데. 그리고 자기의 치적 중에 하나가 시의원 당시. 시의원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국회의원 나오게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시의원 당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체육관 건설이 자신의 일성과로 삼기 때문에 이 백년사길을 올라가면서 늘 여기를 보게 되면서 늘 뿌듯해하고 있는 그런 편의 후보였습니다. 아, 그럼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 업적이 보여서. 네. 그래도. 이번에 당선 만약에 된다면 다음 총선에는 시의원을 없애자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국회의원을 대신 조금 더 늘려주면 된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의당으로 이적해야죠. 적당합니다. 통일민주당의 후보를 지금 처음 소개해드리죠. 응? 아니다. 두 번째인 것 같다. 아니, 나 뭐 안 한 거야. 마포갑을 보고 있냐?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마포갑으로 갈게요. 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강 자, 선거방송이 있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녹음하고 앉아있는 동네까지는 결국 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비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지가 보이네요. 네. 오늘 마무리하면 이제 저 89% 정도 소화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62세 남자, 서울생, 공덕초, 대성중, 대성고, 중앙대 철학과 마포에서 3선을 하고 재선 구청장을 지낸 고 노승환 평민당 부총재의 아들 부친부터 경성부 공덕정, 즉 마포구 공덕동 출신입니다. 본인 입영소 집회제, 장남 병장만기, 옛날에는 언론인 유닛 매경과 MBC에서 경력을 합하면 21년 정도 MBC 노조위원장, 시삼의 거진 2580의 시작 멤버고요. 단순 비교를 해봐도 망경필 도지사나 의정부 문석균 후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나가자 들어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국 언론 노조 부위원장 등등 20대에는 비례대표 김진애 의원 이번에는 지난번 총선 영입 인재인 디자이너 김빈 청와대 행정관 등의 도전이 있었으나 본선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 총선 마포 간만 4번, 3승 1패 19대 본회의 93.7%, 안행이 92.7%, 20대 본회의 97.44%, 과방이 100%, 출석률은 중상이었다가 대폭 좋아졌습니다. 148개의 대표발의법안, 가결은 9건 아나필렉시스 쇼크라고 제1형 당뇨와 관련이 있는 위급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한 자가 투여 주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학부모의 동의를 놓고 교장의 지시를 받아 이걸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을 경우 보건교사를 보호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아나필렉시스 쇼크 잘못 오면 사람 죽죠. 그리고 당뇨가 청소년에게도 많이 퍼졌기 때문에 필요한 법이죠. 1형 당뇨, 학생에게 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논문을 베껴 쓴 교수를 석박사 과정 중에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간 이런 범죄의 징계 사유 시효를 2년씩 늘리는 공무원 교육법 개정안 석박사 따고 나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나중에 입삭 씻어라 이런 뜻이죠. 증거만 잘 모아놔라 그렇죠. 하나의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도 해당 게임사의 모든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관련법을 고쳐 대상 게임만 정지 처분을 하고 이에 더해 2천만 원이던 법정 최대 가진 금액을 10억 원으로 올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전기요금 감면 대상의 학교 기숙사를 넣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등 가결권 중에 있습니다. 중진들 가운데서는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네요. 미래통합당 강승규 56세 남자 충남 예산 출신이고요. 처남 북일고 고려대학교 정외과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졸업이고 가로열고 자기가 광고 홍보학 박사라고 썼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잔남이 아니라 아주 자잘한 공군병장 만기 18대 국회의원이었고요. 현재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이건 저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전 대한야구협회 회장이었고요. 아시아야구연맹 회장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졸업 후에 한국일보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98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회학과 나오는 데서 제일 잘 가는 데가 이런데요. 아 그래요? 충남연구원, 서울연구원에서 지자체장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경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 밑에서 서울특별시청 공보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한 친익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언론인데 언론인이네요. 네. 2008년 18대 한나라당 후보로 마포구 갑에 출마해서 당시에 노웅래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이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사실 18대는 다른 표현은 적당한 게 없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당한 표현은 역탄돌이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얼마 안 돼서 치러진 총선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형태의 정치 선거 방식을 따르거든요. 좀 전에 이긴 놈이 그다음에 이기는. 그래서 18대에도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한나라당이 승리했던 건데 그때가 유일한 경험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됐는 줄 알고 2012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밀렸어요. 잘못했던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안 되면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 탈락 불복 무소속 출마 낙선 이 과정을 그냥 한 방에 다 겪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귀뚜라미 보일러 대표이사로 잠시 일을 하다가 2019년 복당에서 나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10년 대표 발의를 했던 것이 뭐냐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위반했고요. 되게 중요한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마포의 지역구 특성상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상당히 꼼꼼합니다.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방송을 라이브로 올렸는데 반대로 올려서 제가 고개를 꺾어서 오거나 보고 스마트폰을 이어서 봐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근데 이 사람의 과거 경력에 가장 내순는 거는 홍보 기획관이었다는 거죠. 왜 현재 그 자리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손끝씨 전문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취소된 여의도 벚꽃축제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경의선 벚꽃길이 있다면서 나오세요. 흐흐. 걸으세요. 흐흐. 봄이 왔음을 옴홈으로 느껴보세요. 흐흐. 하는데 큰일 나요. 후보님. 진짜 아니 서울시에서 그걸 막고 있느라고 지금 난린데. 지금 이 정도면 고발 조치 들어가도 할 말 없겠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이번에는 미래통합당도 다 더불어민주당의 격동고직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는 후보들은 100% 거의 티몬체예요. 네. 티몬체다. 네. 거의 티몬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뭘 할인해 주는 거야 이 후보는. 미래 티몬당. 공보에 보면 40년 구태 부자 세습 정치. 강승규가 희생당한 기간 노승환, 노웅래의 40년 세습 정치가 이어지며 마포의 발전도 멈춰섰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중에 12년은 이 두 사람이 없었고 강승규는 그중에 4년만 희생당했습니다. 과장 광고다. 홍보 전문가니까요. 홍보학 박사님이다. 박선아. 55세 여자. 직업은 근로자이고 학력은 미기재했습니다. 심플합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회원입니다. 재산은 3,500만 정도로 본인의 임차 보증금, 딸의 차, 본인 및 딸의 대출금이 전부입니다. 전과도 출마 이력도 없습니다.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하향대 법학 교수인 박선화 교수와 동명이인이지만 뭐 경실련 회원이긴 합니다. 그 외에도 한살림 협동조합, 둘의 협동조합에도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군요. 그럼요. 아이쿱까지 해가지고 여러 군데 생협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통일민주당은 당진과 담양한평 영광장성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과거에는 국민행복당이었고 지금은 그냥 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무단점유요 사실상. 공약은 중앙공약이 잔뜩 있습니다. 토지 공개혐음도 있고요. 무상교육 공약도 있는데요.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 서민들 돈 덜 내게 하고 고위 공무원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반으로 깎아라. 그 이제 그 어른들이 쓰는 저 포털의 댓글을 볼 때 가장 찝찝할 때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고 막 욕도 막 써놓은 다음에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을 끝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에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을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써도 되나 이거? 이것이야말로 무단 사용이죠. 지금 첫 장에 무단이 두 개. 통일민주당 이름 썼고요. 카카오 프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게 가정용 전기 누진제, KBS 시청료, 부가가치세, 운전면허 학원, 미 등을 폐지 혹은 인하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 공단 같은 게 있는 줄 아시나 봐요? 운전면허 취득 연습장을 공영화시키겠대요. 아, 없는 줄은 아시는구나. 연습장은 없죠. 시험은 공영으로 볼 수 있죠. 공부 마지막에 코로나19 처방전이 있습니다. 1. 걱정, 근심 내일로 미루기. 걱정, 근심을 내일로 미루기. 그게 1단계예요. 2단계, 마스크 꼭 쓰고 손 잘 씻기. 틀린 말은 아니네요. 3. 골고루 잘 챙겨 먹기. 4. 푹 잘 자기. 5. 면연력 업 시키자. 면연력으로 5탄 했네요. 근데 그 밑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자기 전 마인드 컨트롤. 난 코로나 안 걸릴 거야. 3번! 하고 자자. 공부의 내용입니다. 네. 3천만 원이 안 아까운 후보들이 되게 많네요. 이상입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본 귀염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험한 댓글에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을 쓰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물결 표시를 푹 잘 자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걱정은 언제로? 내일로. 그럼 내일은 어떻게 그래요? 내일은 더 많아죠. 걱정이 그럼. 글피일어. 마포구을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신바람 건강법으로 유명한 황수관 박사. 오지게 많은 브랜드 디자인으로 유명한 손혜원 의원. 강용석 의원 등으로 유명한. 아니구나. 강용석으로 유명한 강용석 등. 이래저래 유명한 사람들이 거쳐간 지역구입니다. 그렇기는 고소고발로 유명한 강용석 아닙니까? 이 명단에 현 후보는 빠졌네요. 유명한 사람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54세 남자 금산생 성막초 진산중 보문고 건국대 산업공학과 90년도 서총년의 미국 대사관저 난입 사건 관련 전과 하나 공사년 조선일보 반대 집회 관련 전과 하나 본인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남 현재 21사단에서 1병 차남 2병 대상 3남 아직 3남의 중학생 시절 성추행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아킬레스건의 상처입니다. 386 출신이라기보다는 노사모에서 부화된 정치인이라고 보는게 옳겠습니다. 어그로를 곧잘 끌던 캐릭터 닉 사리비 로 알려져 있었고 이게 지금 현재도 저 소셜 아이디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활동합니다. 유명세를 보면 한 번쯤 등장했을 법도 한데 선거데이터센트럴 방송의 역사와 완벽하게 엇갈리는 출마 기록입니다. 04년 탄돌이로 강용석을 잡고 초선 08년 한나라당 초강세의 선거에서 강용석의 밀려 낙선 12년 문제 발언으로 당에서 잘린 강용석 등 2인을 잡고 재선 그리고 20대 총선은 컷오프 이후 구청장 시장 재보선 1절 안 알아보고 주구장창 방송만 하러 다닙니다. 구주장창 명사선 내가 그랬어요? 네.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구주장창! 구주를 다 흡수일 것 같은... 따라서 13년부터 작년까지 후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묘하게도 노사모의 가장 열성적이었던 회원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동연계가 된 인물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간단히는 참여정부에서 쓰임을 적게 받은 인물들 순서인데요. 정청래 후보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도 2000년대의 이야기고 현재는 개파커팅에서 좀 자유로운 편으로 구분됩니다. 비례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민주당 관련 비례정당들 간의 경쟁은 결국 2010년대 초반부터 대안언론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에서 셀럽으로 등극한 이들의 하입이 실제 표로 얼마나 환전되느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좋은 친구 정청래 후보의 입장도 의미가 있겠죠. 정 후보의 태도는 현재까지 더불어씨랑 열린씨랑 성이 다르고 DNA가 다르다. DNA 검사는 시간 낭비 돈 낭비다. 라고 언론 인터뷰 이야기한 것으로 대변됩니다. 금을 확 그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마포울에 출마를 했고 바로 낙선하죠. 왜냐하면 강용석이 불복 무소속 출마했기 때문이죠. 카운트 파트너는 그때 정청래였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다가 발탁된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손혜연 후보를 만나서 낙선합니다. 2016년 연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하고 2017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까지 가면서 친유계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선 고약. 공약. 공약. 아니요. 공보에 이렇게 오타가 났어요. 공부에? 그런데 솔직히 지금 서울에서 선거 치르는 통합당 후보들한테는 선거가 고약하죠. 그래서 내가 잘했다 싶더라고요. 신정이 이해됩니다. 이런 오타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국방 공약으로 보면 북해 폐기 등 조건 충족 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당 입장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앞 페이지를 보면 크게 바꾸자 마포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얼리 슥보고 바마꾸자포. 뭔가 포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꺽봐 이끼지지 않았는 진초심심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추진 군인 정년 연장 복무기간 재조정 및 복무 여건 개선 예비군 훈련수당 인상 얼마나 돈이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전역 예정 군인의 재취업 지원 강화 공약 정도입니다. 북핵 폐기 등 조건 충족 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거는 아마도 당론일 겁니다. 보수와 그쪽에서는 전작권을 지금 논의하는 걸 멈추고 북핵이 폐기가 완벽하게 된 후로 미루자라고 얘기해요. 북한이 폐기를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네. 공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망원동에 있는 망원동 약국에 마스크를 사러 줄을 서셨던 한 두 달 전에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넣어놓고 마스크 한 장 구하기 힘든 유언실 이렇게 써놓고 그냥 냈어요. 이걸. 아 미루통합당 같은 경우는 망했네요. 공부에 계속 그 마스크 관련해서 줄 서 있는 사진 줄 서 있는 사진 그리고 마스크 하나 해결 못하면서 몰카인데 여기 되게 좀 뻘쭘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자인을 끝낸 다음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아 이번 주부터는 조국으로 갑시다. 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건 뭐 인쇄물로 어떻게 합니까? 돈이 어딨다고 예비군 훈련비는 지금 4만 2천 원이나 주네요. 저 5천 원 받았던 것 같은데 나 6천 원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승우 형이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예비군 조교한테 주는 전통이 있거든요. 저도 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걔가 그걸 다 모았을 때 10만 원 조금 넣는다고 이걸로 뭘 하면 좋을지 저한테 얘기를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4만 2천 원이나 주네요. 자 진보신당 출신의 정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40세 여자 정당인 대구 출신입니다. 한양대 사회학과 여화여대 여성학 석사 수료 현재 정의당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마포구 지역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1억 4천 서울 올라오면 정의당 공부가 엄청 예뻐집니다. 게다가 또 노란색은 일부만 썼고 프라이드 컬러 외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노란색이 전면적으로 있고 왼쪽에 프라이드 컬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아주 예쁘게 박혀있죠.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집을 지키는 공약이 있는데 정의당의 중앙 공약이기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최대 9년간 안심거주, 원룸 표준 관리비, 그리고 세입자 기본 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공부의 끝에 보면 지금 50조를 써야 500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100조를 써야 앞으로 1000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 잘 만들었네. 서울의 북서쪽 지구를 돌았습니다. 자, 광고를 듣고 와서 강을 건너죠.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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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